오우! 자 바일러스 게이트! 바일러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 보면서 강력한 마법사를 쏟고 평안을 찾았으나 주인공 개인의 DLC가 남아있었으니 같은 악마의 힘을 가진 형제들과의 사투였는데 아 전작 보스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어서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했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뭐 부장이네요 아직까지 저 저번 시간에 바일스폰으로 명칭되었던 5명을 죽이고 마지막이... 어우 큰일났네 이거 발타자가 이제 마지막인... 아 발타자가 이제 좋은 놈으로 나섰는데 이제 마지막 대상이 됐죠 발타자부터 십장으로 쳐서 바일까지 십장이면은 바일 부활을 할 거 아닙니까 스토리상? 좋겠는데 여기 구장인 걸 보니까 바일이 좀 긴가봐요 저 마지막 장인데 길겠죠 뭐 불안합니다 그쵸 마지막 장이죠 음 7, 8, 9 음 아 합시다 가죠 길 것 같다 이 게임 진짜 길어 엄청 길어 만들기도 잘 만들었어 이게 그 옛날 게임이라니 바로 앞에 있었네 여사 어딨냐 아... 아... 아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얘네가 얘가 5인방이 맞네 얘를 포함해서 처음에 나왔던 그 길바닥에서 나한테 죽은 여자가 5인방 중 하나고 그니까 야가슈라 거인 걔도 하나 계속 시체 나오면서 분신 썼던 애 걔도 하나 그리고 드래곤으로 변했던 애도 하나 이렇게 4명 그리고 얘까지 다섯 명 어... 진실은 묻혀있어 니 안에 있는 바르피도 마찬가지야 어... 나 이용했구나 멜레산을 왜 모은거야 나를 어... 어... 야... 발타자가 장애는 바을을 부활시키는 거랑 연관이 없다고 말을 하네요 이렇게 요약하니까 좋네 다 읽으면 너무 힘들어 내가 그냥 속동을 하고 어... 요약해서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혹시 상세한 내용이나 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멈추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후... 멍멍하네 우리 난 자살할 거야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 알면은 하지만 너가 살아있으니까 널 죽여야 돼 난 적의로운 존재야 기회를 줄래? 나 비난하는 거니? 어머 잠깐만 이렇게 싸운다고? 아... 이미 적다가 돼 버렸잖아 뭐 소환하자 빨리 소환해 됐고 빨리 소환이나 해 뭐... 법사냐 전사냐 됐다 약한데? 저... 뭐야! 소환... 소환 되기 전에 죽였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아핳흫 핳흫 아핳핳 아핳 if 멜롯은 살아있음 아직도 안죽임 그는 바알의 아이가 아니야 지가 바알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른거야 걘 그럼? 진짜 아니네 뭐야 영혼이야? 왜 이렇게 건방자짐? 그는 바알의 아이라고 믿고 있네 그는 바알의 아이라고 믿고 있네 지가 바알의 아이라고 믿고 있네 나는 최고의 여사제이며 성스러운 이름을 빛낸 건 나다 아주 지금 자만해 있죠? 어... 근데 이 대화를 다 읽을 순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자 이걸 어떻게 다 읽겠으면 두 줄씩 나오잖아 한 번 누르면 대사를 저렇게 늘려놓은 것도 신기하다 얘가 바알이야? 트롤 아니야? 야 뭐야 이거 바알이 진짜 바알이야? 이게 바알이라고? 이게? 야 세종보스 아냐 바알이? 바알 세종보스 아냐 그럼 신이 뭐... 뭐 신 같은 게 있나? 아니야 이렇게 디자인 생겼다고? 인간이어볼 차이다에 솔라가 훨씬 세 보여 야 난 당연히 뭐 데스윙 같은 거대한 게 나올 줄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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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레산이 의식을 치우지 않았다 네 어리석은 녀석 죽어 있도록 해 모임방을 조직한 건 나야, 바흘의 오른편이 될 수 있다고 바보들에게 약속해서 서로의 목에 칼을 드러나도록 했지 내가 의도한 대로 말이야, 바흘 보고였네? 내가 글로 갈 줄 몰랐지? 중간에 얘 죽였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안 했었라나? 넌 너도 안 했을 때까지는 안 했을 때까지는 원하자 내가 이끌어, 너도 안 했을 때까지는 다가가 너의 모든 것을 잃은 분을 많이 받았을 때까지는 내가 중심될 사람을 많이 받았을 때 너 5라인은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그리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한 건 나에게 이끌어 그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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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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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을대로 해라 얘 죽이고 바알 잡는게 그건가 보지 바알 디자인은 너무 극협니다 트롤이잖아 트롤보다 약해보여 트롤보다 작아 아 뭐야 웃는 소리가 이렇게 출력이 길어?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왔습니다 만약 제가 최종보스라고 가정하면은 오리지널 최종보스는 법사고 여기서는 아 다 소환됐다 아닌가? DLC는 사제인거네 만약 제가 최종보스라면 최종보스 아니겠지만 아이셜 좀 줘봐 오우 예앱 잘하지만 어떻게 됨? 무슨 주문이야? 마지막 보스 잡고 나온 주문이야 오 오오 여기 강력한 주문이 있었는데 나한테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걸 썼는데 내 무기가 지금 4단계를 넘어가서 그냥 맞아 죽은 것 같애 병신인걸지 실수로 아니네 일단 쳐맞다가 얘로 마무리 됐나보다 얘는 5단계잖아 그치 아마 그렇겠지 뭐 장비 좀 뭐 법 좀 써보자 니가 쓰자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쓰지도 않잖아 저거는 안쓰는거 껴서 뭐해 Q였나? 여태껏 뭐 잡았구요 가죠 한 번 때리고 갈까? 가자 근데 이제 뭐 어디로 가면 덤비지 말아라 얘기했다 덤비는 죽는거야 덤비는 순간 바로 찢어지는거야 알지? 미쳤네 즉사했어 주인공 너무하지 않냐 이건 아무 생각에도 바로 옆에 젠드네 이름 못오고 수준 음? 가자?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솔라의 개시 마지막으로 정해졌어 마지막으로 정해졌어 멜레산에 부하가 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서 눌렀는데 벨리산이 거부했죠 저한테? 그니까 뭐 싸우는게 맞는거죠 그냥? 간이 차원을 파괴해야 된다고? 일단 가봐 일단 가고 얘기해 아무데나 가봐 일단 이거 아닐까? 상수적으로 이거 아닐까? 상수적으로 어둡네 할 말 없니 얘들아 이미 어둡네 오랜드야 감시하고 있어 의식을 치를 수가 없어 아 보강해줄 모은 거가 필요해 이게 만능캐스트니? 으으으으음 아, 뭐야 그냥 못 준다고? 저세꼐야 다른 서브인가봐 거대한 아기 봉인되있다네 이거 해보지 뭐 끝난 마당에 잠깐만 야 없다고? 잠깐만 야 없다고? 진짜 없어? 잠깐 잠깐 진짜 없는거야? 잠깐만 거짓말이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내가 지금 알았어? 맞아도 붙어있어 줌은 추기적으로 암기 가능 좀 많지 않아? 마지막 레벨인데 이것도 하나도 돼? 오지네 내려가면 안되냐 어딘가로? 무언가 필요하대 보급 좀 해줘 해제가 이거밖에 안들어가? 와 저거 4레벨짜리 거미 있네? 근데 이거 3레벨짜리 거미 좋은거라서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부리빨 와 이거 장착 안하면은 데미준다고? 골 때리네? 마관 마스크의 소금 괜찮은거 같은데? 다 소금이야 그럼 나 보짜리는 현악과 공포의 면역이면서 생명 재생까지 괜찮은데 저거? 걸을 순 없어 숙박 15% 하는거 그거를 가는거는? 물건을 주겠네 어 경계 돌? 의식이 돌 마리 몇 층이야? 다섯 층이야? 음 갈게 주가스 야 오자마자 그건 좀 부담되는데 다시 드럽게 아프네 흡수한 항력이라서 체력을 흡수하는구나 켄사에 때리다가 중갑기사로 바꾸냐 목표를 그걸 때리네 됐고 소환이나 해 지금 소환을 할 만한 게 많이 찍혀있죠 이프리타 하지 말고 전사계통으로 할 거겠어 뿐이지 너무 추워 어쩌라고 어쩌? 때려 골렘 따위가 덤벼 기록보관함 뒤져봐야겠는데 따뜻하게 해주면 되냐? 천천히 하자 소환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누가 이걸 잠가놨어 야... 얘도 이거 열고 저거 잠겼냐? 일로 와봐 뭐 날아온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 싸워! 싸워라? 얘네만 빠지고? 이걸 왜 못 잡냐? 빨리 제거해! 별걸 다 못 잡네 이제는 아주 가자! 쓰레기들! 어디갔니? 뭔지 알 것 같다. 소환되는거지? 제거해! 이걸 힐해주네 와서 귀찮구만 또 있냐? 남아있네 아직 왜이렇게 빠르냐? 갑자기 중량 초과라고? 힘이 느려지는 기술을 당했나봐 등력치 흡수 귀찮네 일어나봐 귀찮은 while 뭐야? 뭐 얘네가 다 서커가 풀리나봐 뭔가 하면은 으허헛 중초가 좀 제거해줘 중초가 계속 걸려있네 아이씨 두루마리 중에 회복이 있지 않냐? 됐고 단계 한두 해가 아니네 열어봐 해진 양피지 이놈에 가봐 아 저기 옆 통로도 있구나 이건 뭐야? 날 감시하고 있는 석상이라고? 저것도 부활하나본데 종 화살통 화살통? 아 이것도 무한 화살통인가봐 설명서 니가 설명서 먹어야겠다 아 뭘까 너무 많네 자 너 갖고 있는 것 좀 넣어놔 아이씨 뭐 등불이 되리라 결계석에 뭐 별거 다 있어요 넣어둬 아 이런 것 좀 넣어두고 음 필요한 거 니가 먹고 그렇지 니가 먹어 니가 먹고 다 들어가네 아 다 줘 얘는 이런 애들 다 줘버려 그냥 제한없는 세뇌화살 하루에 한번 살덩이 골렘이 필요하 소환되며 지능이 16 이상이어야 된다 어 사실상 쟤넨 못쓰는거 아니야 어 성기사의 8보호구 성기사의 8보호구인데 성기사가 못써 욕을 안 수 없을 nuit 어디서 걸리고 난리냐 쪽지 짧은 중간 네모는 큰 근육으로 만들어 생체부록 약점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건가 보다 너 언제 풀렸냐? 은행첩수 아 안 풀렸구나 이리 다 모여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 회복해야 되니까 상급회복을 하나 주자 너 왜 하나 줄었냐? 야 잠깐만 너 틀려도 왜 하나 줄었어? 너 왜 하나 줄었어? 줄 이유가 없잖아 왜 줄었어? 이거 안 써 아 이해가 안 되네 아 이해가 안 되네 한숨 더 때려 왜 이렇게 피곤해 하니? 아 습수 당했구나 레벨 드레인 당했구나 자기한테 써야겠네 그러면 너 언제 당했냐? 에너지 흡수 당했어 에너지 흡수 아 너무 너무 손 많이 갓 게임이고 이래서 못 쓰는 거였구나 정릉 소환 자 어 어 풀렸네 레벨 드레인? 아야 계속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칙이잖아 아 아 아 아, 뭐잉? 그런 기술을 왜 씀? 나 자고 올 거잉 무슨 1층에서부터 고전하냐? 개굴 때리네 이게 내가 간 층수부터 시작되나보다? 아이템 다 먹었구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풀려있는 거니 저거 지금 석화가 돼있는 거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보기에는 디자인상 네 내가 가면 풀릴 거 같아 그니까 가자 아니 안 풀려있네 안 풀려있는 위치네 죽이면 풀리나보다 야 끌고 와 그럼 이게 뭔지 좀 밝혀내봐 이거 해결을 해야지 나을축으로 갈 수 있나봐 오른편 있는 것도 있었고 싸워봐 네네 이제 할보들 둔 전사고 던지고 법사지 좀 죽여줄래?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그 정도 아니잖아 아 저거 끊겨가지고 회복도 못하겠는데? 이따 와봐 근데 왜 영차영차해? 병원 침대 세워봐 세워지냐? 세워지네 세워진 거 맞니? 너 침대 못 세우냐? 세워지네 세워진 거 맞니? 너 침대 못 세우냐? 아아 짜증나 이 구대 게임 이거 이펙트도 거짓같이 짜증나 그냥 평범하게 안 저게 대툴일 걸 그냥 더럽게 막 오래 걸리고 말이야 가자 쓰레기들아 어 불만 세지네 어? 방도 있잖아 열어 이거 불로 죽이는 슬라임이지 다행히도 지금 불이 많거든요 다 들어와 알라딘 들어와 운도 좋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잡혔냐 때려 뭐 그냥 안하네 참 운 좋아 이런거 보면은 뭐야 이거 양초 진짜 저런 아이템 나오면 안되지 야 갔다와 열어 열어 특수한 기술로만 열린다고? 낡은 슬리퍼? 심으로 열면 안되지 슬슬? 귀찮네 버릴까 이거 그냥 필요도 없는데 저거 이거 버려 이런건 버려 이건 버리고 어디 보자 일단 물약 줘봐 물약에다 갖고 있고 무기가 왜이렇게 나가니? 무기가 왜이렇게 나가니? 어이가 없네 제한없는 플러스 원 화살? 세뇌 화살? 세뇌 화살? 어어 별게 다 나오죠? 소생이나 시켜라 게임이 너무 귀찮게 만들어놨어 이게 문제야 야 지면 폭발 상품이 있는데 안 썼네 자 힐해주러 온다 야 템빵빵한거 빵빵해 아니 왜 그렇게 아이템이 많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ob 안개 네 뭐야 이게? 아 아 아 태 개웃기 저런 것도 있어? 뭐 당했는데 얘? 산성 당했어? 아 쑥 나와 무게가 꿀리는구나 아 물약이 꿀리는구나 물약 때문에 줘 얘 그럼 가다와 미쳤네 야 연봉 있냐? 연봉 써봐 연봉 써도 뭐 잘 안죽겠네 얘 볼을 보니까 제거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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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구만 잘했어 대기해야겠는데 슬슬 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많아 결계석 어 결계석 결계석이라고? 아 너무 과장할게 많다 야 호비불약 필요 없잖아 너 혹시 그냥 갖고있자 그냥 기념으로 너 어디 가져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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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거는 없지 참 볼 때리고 자빠졌네 진짜 씨 아 으아아아 창 야 순서 바꿔 헷갈리게 시리마리야. 야, 다 보여. 준비, 전투 준비 다 해놔. 뎀? 갈까 이제? 너네가 안 풀리는 게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말이야. 이게 와홉조 작용이니까 필요한가? 결계석 같은 게 있어야 되나 보지. 아, 문이 저기 또 있네. 야, 넌 맵을 계란하게 만들었다. 야. 네가 가라. 사례복 문 일단 열어봐. 음, 이게 이게 비슷하다고? 아, 예물건이구나. 여기 갖고 있나 했더니. 야, 잠깐만. 방출 엄청 많이 됐는데? 저걸 쟤가 왜 갖고 있어? 식별 환경 같은 걸. 석화되면서 다 버렸나봐 땅바닥에다가. 아, 저런 소용봉팩 같은 걸 가져가지마. 감정하고 버리겠다. 쓰레기. 어어... 올려주면 의식 시작된다고? 아, 네. 음.. 죽으시구요 열쇠 왕의 눈물 왕의 눈물은 뭘까? 하아 아 너가 이거를 갖고 있구나 지금 음 아 됐지 가자 자 나와봐 이리로 나오면 안되냐? 꼭 나가야되냐? 어제 드래곤볼 새벽에 아 드래곤볼에 디아블로 하려고 깔았는데 제가 디아블로 전에 안됐잖아요 멀티가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영어로 바꿨는데 영어로 바꿨는데 영어로 바꾸니까 기존 경로가 한글이라서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그럼 이죠 책 종초때 종..초 헬름 드립치는 고백이 얘꺼 맞구나 책 종 촛대 어때 어때 저 책이 아니냐? 무슨 책이냐 그럼 이거니? 이거니? 브로움 MH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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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S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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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책이 있는거야? 감이 안오는데 다른 책도 있는거냐? 아 이거니? 두루마리잖아 근데 이거 아닐텐데 책이 아니잖아 아 이거니? 아 이거니? 아 이거니? 아 뭐야? 아 이거니? 아 이거니? 아 이거니? 아 이거니? 아 이거니? 아, 알겠습니다. 안 된다, 장호. 이리 오는 거 모르겠는데. rhizzi, 지금 청소년을 하고 있는데. 탁 놓친거 없나? 없을 것 같은데 야 니가 가서 가자 빠르니까 치타바리가 가져오는 걸로 쟤한테 물어봐야 되나 혹시? 추워하는 애한테 모두 알고 있는게 아님 마저 고마워 똑같네? 내용은? 야 보관인 보관인한테 불 질러줘야겠다 야 그 뭐죠? 다 보이진 말고 하아 참고 너 가보자. 가보자야. 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은 책만 있는 거 혹시? 가서 확인하고 와. 아니야, 역사만 있어. 따뜻하게 해줄게. 어때? 뒤지고 싶니? 어때? 야 와봐. 씹어 그냥. 안 열리는 것들 문제야 이거. 이리 와봐. 다 역사 책이니? 얼마나 책을 많이 써놓은 거냐 대체. 아 역사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아 역사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아 역사 질퍼를 어떻게 해야 해? 때때로 우리에게 슬리퍼를 가져다 줬다. 저 녀석이 답인가 봐 슬리퍼를 가져다 줘야 되나 봐. 그니까 추운놈을 밝혀주면 불같은걸로 여기를 밝혀주겠지 뭐가 되는거 아닐까 저기 여기 이런거 읽어진다거나 근데 슬리퍼를 갖다주었다는 제약관 슬리퍼를 가져간게 아니잖아 일단 바꿔 생각해 널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 필요한데 빨리 가봐 귀찮아 죽겠네 왜이렇게 만들었냐 끝까지 이런다 이 게임은 한결같아야죠 안녕 불식이 통을 해서 부엌 하루에 불을 붙여야 돼? 그랬구나. 불식이 통 있잖아, 나. 부엌 하루가 어딘데? 부엌 하루가 부엌이 있어, 여기에? 아, 적은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씹고 넘어가면 안 돼. 다... 답이 있구만? 워터딥, 치자르. 다 역사책일 거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하자. 드로우도 있어. 미치지 않고 게임의 역사책 다 적어놓은 거 아니야? 저희가 번역한 사람도 고역이었겠네, 야. 자, 가서 부엌으로 가. 혼자 가. 위험하니까. 부엌 왔나보네. 부식이 있냐? 아, 여기구나. 부식기통으로 부식이 있냐? 뭐 하고 있니? 치. 야, 가져와. 아니요. 다 같이 가. 아, 씨. 뭐 나올지도 모르니까, 다 같이 가. 흐흐 자 오구 오오 아 흐흐 아 아 아 아 아 북동쪽 끝에 있어 이제 화소가 됐나보다 이제 가 여기겠지 아니겠구나 여기겠구나 이쪽이겠구나 왜냐하면 북동쪽 끝이니까 북동쪽이 어딘지 기억이 안납니다 나는 북동쪽을 구분 못하는 북동쪽을 구분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아무리 생각해도 까먹어져 항상 까먹어 조용히 갔다 오라 그랬는데 나한테 조용히 안가면 나를 여긴가봐 아닌가 북동쪽이 어디지 북동쪽 끝에 일단 이거나 보고 가자 됐고 방도 밝아졌겠다 여기는 빛이 없다 야 내가 제일 헷갈리게 북동쪽이야 거기네 그니까 왼쪽 아래네 왼쪽 아래 대각선 쪽이 북동쪽이구나 그러하다 그쵸 왼쪽 아래 대각선 여기네 여기가 여기가 방이라고? 모르겠음 방이 방이 말은 멀어서 내가 모르겠음 저거니 혹시? 죽은 놈이었어 역시 어 이거 맞네 슬리퍼 줄게요 음... 저기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 친구들? 불만 없지? 내가 저거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구절을 수놓음으로써 곤란해하지 않겠지. 일단 가자. 아, 아, 매우 성남 포요가 들려왔다. 아, 매우 성남 포요가 들려왔다. 리치다. 큰일 났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랐잖아요! 어, 이제 의식으로 쓸 수 있는 구절을 내가 머릿속에 새겼다? 겸치는 필요 없어 더 이상. 레벨롭이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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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 하나. 필요한 거 없는데? 리치다. 될 것 확인 생각해봐. 2라 С то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선. 1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의식에 두루마리 넣어야 되냐, 설마?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내가 이거 말고도 또 있나? 저기서 얻어놓은 건가? 아하 저거구나 무슨 책이 무슨 크림파이처럼 생겼어 이렇게 못 알아보지 책을 펼친다 너가 받았구나 힐 좀 해줘 아프겠다 야 저거밖에 안 자냐? 아 졸라 지사하네 진짜 종을 올리고 불을 붙이며 종을 올리고 책을 펼친 뒤 책을 펼친다 종을 올린다 종을 올린다 등장 왕 mop 뒤집고 장인 가라 자리 실패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구나. 뭔가 마법을 썼거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구나. 소환술 뽑거라. 전사함을 보내자. 소환 아직도 못하고 있니? 찐따니? 야 소환 취소됐어. 미친. 방어구도 안 했는데 나? 아 잠깐만 이거 전력으로 써야겠는데. 약간 곤란한데? 시간 정지야? 그 정도야? 이름이 조각상이야. 잘 버티는구만? 암거 한번 쐬리고. 왜 죽었니? 왜 죽었니? 제약은 뺏겼다나? 집으로 가져와. 네가 소상해줘라. 안 되겠다 야. 소상해주고. 가라. 야. 야. 고렇게 치도 해 버리네? 야! 아 미쳤냐고 어떡하지? 잠깐만 야 쟤가 없어지? 망했다 야 치자 손님들 내보내자야 정녕 정녕 어택 간다 이거 한 마리도 다 끼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다 하진 않은걸? 돌아갑니다 저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갑자기 싸워 일로가 가세요 뭐하세요 여기서 아저씨 뭐하세요 가세요 아이 수준 진짜 야 마음대로 싸우시고 너는 똥똥해서 못나가나 보다 야 비귀한 녀석 으흠 뭔 아 변종검이야? 뭐냐 이게 아 저 땅거 끼고 있어 야 쎄다 야 쎄다 은근히 쎄다 돌아가자 나 오지 마세요 나 없어도 이겨요 그렇지 싸워 싸워 가서 싸워 아 망했다 아 망했다 꼈네 이게 이기네 야 손수 더럽게 약하네 야 이거 좀 꺼져보세요 아 진짜 얘 왜 원 매니저 하고 있냐 애로 꺼져봐 그렇지 잘했어 다른 놈 없냐? 다 잡았냐? 플래네타가 다 잡았어 이거를? 미쳤네 찾아봐 아까 여기서 구석에 있던 애 어디갔냐 그렇지 어디서 숨어있어 죽어야지 내 손에 죽는 것이 너의 임무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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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다음 층 아우 장소 전자는 아래층으로 갈 수 있다 배 Sat 하네 맘이 저를 её 지지 또 죽으러 온 놈이 있구만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맘이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난 내 맘에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나를 꺼내주면 보내줄게 어떻게 꺼내야 되는데 얘랑 싸우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싸우자 4개의 감옥이 있고 4개의 감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훔칠 거 있어야 되는데 넌 놔라 다 됐네 마법 뭐야 에헤이 저는 퍼즐만 잔뜩 있어 괜히 왔어 여기 책이 얼마나 많으면 바닥에 바닥에 버려져 있냐 얼음 서재 쪽지 얼음 서재 쪽지 불의 정령이 열쇠야 음 불의 정령이 열쇠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이 된다 가자 잘 됐어 잠겼어 잘 됐어 잠기다 다행이야 색깔 왜 이렇게 변했냐 자서 위부터 간다 넌 일로 가 미친 게임 미친 미쳤냐고 제정 가 가 가자! 가라! DJ이 막 변하는 것 봐라? 가자! 들어가! 들어가! 다 죽여! 그렇지! 뭐 고록조록 쓸만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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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м... 음... 음... 다시 가서 보자 쪽지는 일단 받았으니까 이거를 깨면 되는 건가? 봐도 모르겠어 올라가 봐 저기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자 이 송풍기가 있는 방이 전사 가 도와줘 이 송풍기 이 송풍기 저건 좀 이러나 야 일어나 어메 그 정신으로 기울이면 버틸 만하지 빨리와 빨리와 법수 데려와서 죽었겠다 어디보자 동료들을 완전 봐구 악마는 피의 면역이다 내 거에는 무적이다 얼음실험실 전전을 돌아다니길 바라지 않는다면 쪽지가 하나 없다 없네 하나 여기 없는 건가? 여기 없는 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 읽었고 여기도 가져왔잖아 여기 가져왔나? 가 가 가져왔을텐데 분명 근데 쪽지가 왜 하나 부족하지? 얘 갖고 있구나 아 어어 물 열어놓고 선풍을 돌리면 된다고? 일단은 다 저속으로 바꿔봐 알았다 알았다 안 바꿀게 안 바꿀게 보내줘 아 니가 가고 널 일로 보내자 저긴 저기가 열렸으니까 아니겠지 저기서 뭐 둘 중 하나겠지 뭐 음 이렇게 해서 공기적력이 보호됐다고? 아 이름 뜻이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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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더 이상 이거 하지 못한 건가요? 왠지 저게 잠겼단 말이야? 뭐 너가 가고 보내고 많지 걸어줘 기다려 어째 사라복 세퉁 수는 음.. 저거 통풍기를 돌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걔네가 얼음 심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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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 취약하다.. 녹색 슬라임을 하는 이 공기의 서재 슬라임이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긴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고 일단 나왔고 여기는 악마 나왔고 그런 거랑 별게 관계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따봐야 되나 좀? 하나 열었는데 소감이라도 말해줘야 되나? 아 맞다다 열쇠가 있지 열쇠 있는 놈이 따로 있지 니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아 근데 그 열쇠가.. 여기 열쇠야? 나 간다고 생각해 몰라 쟤.. 쟤로 안 된 게 너와 간다고 될 것 같진 않은데.. 쟤.. 쟤로 안 된 게 너와 간다고 될 것 같진 않은데.. 여기는 해제가 됐는데.. 갔다 와봐 어서..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악마 말이라도 잘 들었어야 돼서 나는 오직 펄럭 거린다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네 너라도 가봐 너 도적이니까 열어야 될 수 있으면 열어봐 보호되어 있는 거 같다 당연히 이것도 안되겠지 부술라임? 부술라임 아닌가 그냥 슬라임 인가 아몬따 아몬따 일단 여기 열었고 저기서 아래를 열거나 위를 여는 게 맞네 그럼 여기서 이거 열었고 여기 아 이러면 여기가 비는데 아 몰라 아무도 되겠지 뭐 가자 일단 니가 여는 게 맞는 거네 뭐 좌우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얘로 여는 게 맞네 내려가 봐 다 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여기 뭐 셋 너는 안 될 것 같애 제로만 되는 것 같애 갖고 있는 무언가가 저희를 대기하는 것 같은데 올라가 봐 독 풀었고 전기 풀었고 4개의 홀에다가 슬롯이 될 만한 열쇠가 될 만한 걸 넣으면 돼 뿔 밖에 없어 놔 쟤가 먼전 가봐 나 쪽지 밖에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 감이 안 오는데 쪽지 밖에 없는데 저기 뿔이라도 먹었잖아 나 쪽지 밖에 없으면 돼 나 쪽지 밖에 없으면 돼 나 쪽지 밖에 없으면 돼 아 일단 가자 가봐 독색깔로 변했어 다 넣어놔 독이고 지친다 야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이해가 안 되네 비켜봐 비켜봐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야 죽여 그냥 비켜봐 비켜봐 불과 허염에 약하고 거인은 됐어 불에서 재 됐고 얼음에서 재 안 죽는 녀석이 비켜봐 더 좋아 비켜봐 안돼 비켜봐 우스 괴로운 그래서 건가 공기의 홀이 필요하다. 전기업을 진흙 운동에 써야 된다고? 공기의 서재가 어디였더라? 얼음의 서재가 저쪽이잖아. 공기가 여기인가? 일단 여기가 이제 독 있고 불이 불이 여긴가? 그럼 공기가 여기인가? 웅동이에다가 써야 된다고? 웅동이에다가 전기업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기업을 뭐야 이것들은 아 레벨 드레인 당했어 아이 개 귀찮게 구네 싸워봐 아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니가 얼었잖아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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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 웅동이란 게 없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흙 웅동이가 없어 진흙 웅동이에다가 쓰라 그랬는데 이 웅동이에 쓰는 거냐? 이 웅동이에 쓰는 거냐? 이 웅동이에 쓰는 거냐? 아이씨 하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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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같은 소리하고 자빠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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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내가 여는 법을 모르겠는데 아까 어떻게 온 거냐? 열었다는 게 신기하네 저거 어떻게 온 거냐 저 녹색 저거 저게 돼서 이쪽이 열린다는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독연기가 나가면서 다 녹색이라서 구분이 안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 저기는 된단 말이야 또 보통 오버젝트에 안 써지는데 더불어봐 유빈이 드레인 당했냐? 언제 당했어... 왠지? 나 좀 기다려, 내가 기다려 이리치기 안돼 왜 안돼? 뭐 저기있어? 내가 기다려, 내가 기다려 아 전기가 없어 이러면은 야 아씨 게임 귀찮게 만들어놨어 극혐이야 아 너도 전기도 없냐? 야 왜 안되냐? 아 너도 드럽게 잘하네 그림자 악마가 나오는 거 왜 그림자 악마를 처리하는 건가 보다 보자 서컷 했냐? 뭐냐? 아 서퍽 된거지? 그니까 악마를 가진 녀석 악마 계속 나오잖아 야! 족쥐 손이 진짜 힘내네 손이 진짜 힘내네 아 그러니까 네가 거인이지 네가 데몬이고 악마는 거의 물리적 피해 면역이다 악마는 거의 물리적 피해 면역이다 악마는 거의 물리적 피해 면역이다 슬라임 전 슬라임이고 잠시 대기 중 도중이라고? 들어와봐 가자 가봐 고맙습니다 그냥 가서 쓰는 걸 먼저 해 지팡이 쓰는 건가? 진짜로? 지팡이 쓰는 건가? 지팡이 쓰는 건가? 이거 돌파야 그러면은 지금 악마가 나오는 서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악마가 내 악마는 무적이다 불의 서재로 가서 누가 불이냐? 얘가 불이야 얘가 불이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먼저 받은 게 얼음이잖아 얘가 독일 거 아냐 얘가 불이겠지 불에 서있는 불의 거인이라며 악마는 대체 뭔데 그러면은 악마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내가 정지했어 내 정지 왔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내가 정지해 버렸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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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일단 레벨들이 없지러면? 아니 이거 그냥 문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모르겠네? 문 열면 알아서 진짜 호환되는 거 아니야? 공기 호리고 나발이고 문이 안 열려 아니 저건 열렸잖아 버그야 이거? 안 열려 아니 뭐 어떻게 열라고 그럼? 여러 것도 올라와 짜증나 죽겠네 올라와서 독서지를 닫고 시작하자 어 뭔 짓이야 저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독서지를 닫아 일단 가서 어 닫고 이거 들어가서 닫는 병신이 어딨니 세상에 그렇지 나가 뭐 킨 건 없는데 일단 닫았고 닫아 이것도 닫아 닫고 닫고 도대체 츄 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쩌라는 말이냐. 공기에 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저거 얼음이고 이거는 뭐 슬라임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나 이거라는 거 아니야? 둘 중 하나. 확실하게. 왜? 나온 게 없어? 바닥에 바닥 바닥 없냐? 뭐 없냐? 나온 거 뭐 아무것도 없어? we can let it eat. we can let it go.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열두시다 찾아보자 캠스트 이름이 뭐야? 감시자의 성체 이거 DAC에 있을 거 아니야. DAC로 가자. 감시자의 성체는 나무 위키도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걸 갖고 난 왜 이걸 붙잡고 고통받고 있는 거냐? 아! 일단 해보자. 해보면은 뭐 어떻게 열릴 수도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오거든요. 저걸 죽이면 열린다는 발상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하자. 꺼내봐. 이리와. 지금 널 끌고 와야 된다는 거냐? 저기까지? 뭐야 이거? 에? 흠? 흠? 그만? 예? Rev-1 데이팅 왜? 종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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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가 막고 있는 거냐 설마 이 슬라임이? 내 포인트가 클릭되는 포인트를? 내 느낌 와? 안 와? 슬라임 포를 얻은 건 좋아 아! 이렇게 얻는 거라고? 아 그럼 내가 저 홀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연 거야 저거를? 여기 얘기하는 건가 본데 저기는 저쪽이 안 열렸으니까 여기겠지 아니구나 가 일단 아 나 무한 리젠드는 쟤네들이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쟤네네들이 얼음의 선제 동쪽 여기 얘기하는 거냐 설마? 얼음의 선제 여기잖아 나 여기 여기겠지 뭐 얼음의 선제 동쪽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응? 가.. 간다 하면 생각해 가서 공기홀 나오지 않을까? 저기도 몬스터 있었잖아 한번 가.. 갔다와봐 너가.. 너가 저절로 가고 여길 가고 여길 가고 갔다와 열고 근데 개같은 게임이야 여길 가 열러 가 열렸다 물리 공격이 안 통한다고 그랬지 물리 공격이 안 통한다고 그랬지 일단 이거 소환하고 통하도 안 통하도 찌꺽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예 안 통한구만 정정 소환해봐 아 여기서 또 소환도 안 되냐? 불과 전기 약화됐지 일단은 전기 때려 불과 전기 불과 전기 아닌가? 연구 때려 봐 얼음 고르면 불이 약하겠지 불이 안 통하면 나한테 뭐 절하는 거냐 불과 전기 바닥에 천원.. 천원 돈 걸쑤.. 주치.. 여긴가 보다 남쪽 거.. 독이면 북쪽을 연다고? 남쪽으로 연결하는 게 어딘가? 남쪽으로 연결하는 게 어딘가? 남쪽으로 연결하는 게 어딘가? 공기가 여기야? 얼음이자 여기는 남쪽으로 연결하자 전체적으로 연결하자 아 저쪽인가 보구나 일단 일단 한숨 때리고 못 때리냐? 가봐 저기 서로를 열어서 서로를 이제 독과 그걸 하게 하나보다 그렇네 그런 용도로 쓰면 이거지? 그렇네 독과 바람을 보내서 독과 바람을 보낸건 좋아 바닥에다 갖다 놨을 줄이야 왜 이걸 또 당해요 예고 소녀 고생 고생 모자 고생 써봐 그따위로 써야 되니 꼭 적으면 쏙 안 맞출 수가 있냐 말이 되냐 그게 저걸 한건 좋아 이렇게 해서 지금 저게 슬라이밍 슬라이밍 거시기 됐다는 거 아냐 어어 통풍기를 최대한 돌리고 내 족가스를 아 그러면 이제 죽은 거네 쟤네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취약해질 것이다 음 가자 데리고 가 병원 침동 나발이고 일단 가서 죽일 생각이나 해 독가스가 이제 두 방 연결되면서 독가스가 차면서 얼음 거인들이 취약해졌다 오케이 봐봐 싸우면 알겠지 뭐 된거냐 불로 잡으면 된다 이거지 이제 그럼 쓰시길 바래 하필 공기가 나왔냐 이프리트 소환해 그럼 이프리트 소환해 그럼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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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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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거인을 노려 그 기존에 얼음이 안 먹혔던 이유가 그 기존에 얼음이 안 먹혔던 이유가 그렇지 한 번 더 써 아 야 너 불검으로 바꿔서 때려 아 그냥 이걸로 잠명이 날 것 같은데 영구나 쏴라 ust in his 야 유성도 쏘면 되겠다 있다가 비호 누구 누구 utan 등장 눈 chills 뭐여봐 한숨 때릴 수 없냐 괜찮 딸 그랬더니 두뇌 5 퇴 4 치 지 뒤따 뭐긴 하니? 저리 못 나오네 나와봐 우리는 이제 가서 쉬자 하아 귀찮네 이거 게임 이거 댕댕이 왜 이렇게 짖냐 오늘 됐고 내려가 짖는 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단 내려가서 이 풀들도 일단 소환을 하고 잠깐만요 하아 가자 4,5번 빨리 와 자 얼음 고인이 단순하게 더럽게 세긴 하네 거치사 아는가? 어 잡겠는데 금방 화염 화살 쓰고 화염 화살이 없네 화염 화살 어 쭈? 감당 안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끝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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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저게 저 저 달았다는 거 아니야? 아 법사들 너무 약하다 화딜 드래곤숨껏 써야겠는데 이거 진짜로? 잡고 있네 잡고 있네 야 그렇게 세네 진짜 이씨 야 히프리트 만으로도 이렇게 힘들어? 히프리트 얼마나 상위 용벽인데 용벽 중에서도 거의 뭐 아 용벽에다 그 소환수 중에서도 거의 뭐 최상급인데 야야야야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돌아가 있어 개위험하다 이거 진이? 그쵸 봐 오바인 듯? 화염정령 소환 소환 되죠 너가 희망이야 나왔다 진짜 나왔어 진짜 그것도 화염의 왕이 나왔어 나왔다 얼음물 나왔다 아이씨 야 가 니가 열고 와 이거니? 불의 거인이다 야 거인 정도는 니가 피치컬로 잡을 수 있지? 어쭈? 따라와 병원 침사 한번 세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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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은 솔직히 말해 살짝 쫄리는데 쫄린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완전 물리 면역이라 그런 거둔 그 얼음이었겠지 그르허 뭐야 지 그래서 뭐냐 에 디 맥 액 인물 więcej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령을 해치우는 게 어딨어요? 4마리의 정령이랬지 그렇네 4마리의 정령이네 4마리의 정령이랬지 4마리의 정령이랬지 3마리의 정령이랬지 아직 3마리 무조건 내 말 죽여야 되네 폭딜로 죽이고 그런 거 안 되네 죽여 아 야 헥! 잠깐만 설마 아니지? 얼음보이는 다시 잡는거 아니지?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근데 잘못했으니까 아 제발 하아 나와봐 저는 가차 돌리고 잠깐만 다행히도 얼음 거인만 잡으면 된다 야야 불의 왕자 나왔냐? 싸워 도움 주는거야 불의 왕자 한 번에 나오는거 보소 뭐하세요? 아아 방을 낸기로 인해서 정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야 잠깐만 가차 잘 터졌는데 저거 가차 잘 터졌는데 저거 한 번 더 불검으로 좀 때려봐 어? 찐따잖아 아 뭐 이렇게 잡는거였어? 아 뭐야 가봐 올라가 봐 빨리 끝내자 아 개쉽네 빨리 좀 와줄래? 불검이니까 순살이네 불검이니까 순살이네 이걸 처리하는 순간부터 저장이 안 돼 가차 돌리고 불검은 뭐 소용없잖아 이거 송장벌레 해야지 뭐 저렴하게 regret midnight jest 빌듬스도 날고 니가 alegria 것lands 공 στο 교통 여기 예 오 졸라 빠르네 왜 못 가니? 뭐 들었냐 여기 니가 가서 먹고 자빠졌냐? 니가 싸워야지 연장자가 하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응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네마리 잡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계속 나오는데?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얼음 정령을 얼음실로 유인하라고? 아아아아 그래? 아..그런 뜻이구나 올라가 봐 누구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일로 와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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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춥다 어이구 추워 꺼져 건방진 건방지고 미개한 것들 왜 없냐 이제? 와봐 건방지고 미개한 것들 내 말이라 그랬지 빨리 온나 둘 아..너무 지친다 ㅋㅋㅋㅋ 개 지쳐 진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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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여기 있어 셋 빨리 좀 가라 야 귀찮다 야 빨리 좀 가라 야 귀찮다 야 빨리 좀 가라 야 귀찮다 야 와봐 내가 말이야 네 서라이 하하 응 아니 나는 안 그냥 내 말이야 이거 보내줄게 없냐 예문 보내주면 딱 될 것 같다 가라 세세 해치워라 안나온다 안나와야지 어? 잡았다 뿔 두개네? 양쪽 방향이네 됐고 동쪽 문을 열 수 있다 문 다 열어 안년문 뭐야? 안년문 없지? 모든 문 열었고 뭐해봐 악무랑 싸우면 되겠네 이제 당연히 덤비겠지 뭐 악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됐고 야 개사기 두구네 야 사기 뭐 어울린다 야 아 이게 염구였어? 이게 염구였어? 아 찐 개실어제 손 잡으라 그래 소속으로 발견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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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한 포격, 이 정도면! 시슬로 음주의 한 번도! 할 말 있냐? 당연히 그러겠지, 뭐. 바로 찢어버릴거야? 파워샷으로 해, 이번에? 야, 내가 저만한 걸 다 써다니. 어차피 깜찍한데 던져 쏘고 싶은 기술 있나? 우석 떨고 오시고요 와이브 하나 더 오랜만에 카이 써라 야 얼마만에 쓰는 거야 카이 야 죽었다 아 완전 죽었다 아아 잠깐만 아아 미친놈이야 진짜 아 제정신이냐고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세이브 야이씨 아 미친 게임이네 진짜 아니야 금방 잡아 솔직히 금방 잡아 아 맞다 세이브가 안되지 아 개같은 진짜 개쓰레기 게임이네 에이씨 빨리 죽이고 와 집안하니까 빨리 죽이자 죽여주면 안될까? 왜이렇게 느려졌냐 왜이렇게 느려졌냐 됐다 드디어 잡았네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야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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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씨.. 쌍놈에 꺼져봐 다행이야 세이브 했어 와봐 빨리 그렇지 빨리 와 나랑 같은 속도라 다행이야 이 걸음걸이가 커서 그런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되게 위협적이다 생긴게 둘 페트롤 해놔? 기다리면 되네 하... 야야야야야야야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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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 마리? 세 마리 했나? 마지막인가? 다 모여. 죽이러 가자. 기다려. 기다려. 사라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ну.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니. 두 마리. 두 마리. 네, 아니. 가자. 지금 게임이 저장 안돼? 왜? 그냥 시켜줘 까짓거 씨 별거라고 말이야 저 새끼 왜 저끼 하루종일 짓냐? 이상한 새끼네 간식 물리고 와야겠다 빨리 가자 지친다 지쳐 만전을 기하고 한 번에 끝내보자 저장 됐구요 다른거 볼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나올거 아냐? 1,2하고 3번 여기 대기 4,5 대기하고 자 소환하자 3 4 5 4 5 아 저 내구성은 한번 바꿔야겠다 손이 써놨네? 나후피부 자기한테 걸리고 너는 분신 쓰고 너도 환영이나 써라 뭐 저렇게 기어 나올줄 상상도 못했어요 죽었어? 내가 저딴거 잡겠다고 이 고생을 한거냐? 뭐가 이 구호가 그렇게 세다는거야 이게 아 뭐 즉사라도 있나보지 몰라 이제 뭐 다 끝물이라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저게 열쇠고 이거는 몰라 가자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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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야 나 다음으로 안와 난 실제야 환상 받다 그러네요 악마로도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그래도 퍼즐이지? 지금 음료는 방행이 세 개라고 이중에 올라가는 게 하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개라는 거지. 어? 아니네? 못된 거야. 뭐임? 더 귀찮아진 거 같은데? 강위홀. 미친자의 일지 다이아몬드. 옷. 바드의 장갑. 택배 교체해주고. 택배 교체. 하아. 다양한 기록 빽빽하다. 미로의 함정이 작동되어. 방금 전 포털 다시 돌아갔을 때 원래 했던 곳으로 가지. 않는 순간. 공포를 느낀다. 야크베스는 일지이다. 나는 길을 알려주는 방안에 서 있지. 난 떠오른 태양을 향해 도망치지. 그. 서쪽으로. 서쪽으로 도망친다 이거지? 시작점으로 삼아 계속 간다네. 서쪽. 서쪽. 남쪽. 지는 태양이 불타오르는 붉은 포옹으로 나를 끌어당긴다네. 다시 서쪽으로 가라고.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일단 북쪽. 어. 서남서북. 오케이. 가자. 여기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리로 갈 생각은 없었어. 쓰레기 임마. 진정해. 가냐 올라가냐. 올라가. 계속 어려웠던 이유가 있구만. 이런걸 깨서 레벨업을 하는 거구만. 난 전해차에서 더 센데도 이런거 보면은. 음. 나오네. W가 서쪽이죠? 너무한거 아니니? 너무한거 아니니? 너무한거 아니니? 매테오라 싸라. 붉은색이라고 매테오가 안통하지 않을거 아냐. 매테오라 싸라. 붉은색이라고 매테오가 안통하지 않을거 아냐. 너 죽여 몰라 죽여 몰라 일단은 뭐가 나오는 것 뿐이지 당장은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네 귀찮게 나오는 것 뿐이지 야 깜빡 켜 야 캔슬 한 거냐 지금 인간이 해 안 그래도 귀찮은 거를 더 귀찮게 만들어놨어 캔슬 안 해도 충분히 노잼이야 자꾸 노잼에 노잼을 더 하지 말란 말이야 육체너 주네 쪼그만한 게 레벨기용인가 봐 다 모여 대기해 몸에 쟤가 나와? 둘이나 나와? 별로 안 쎄네 2만이나 주는데 한숨 더 어 이제 안나오죠 그다음 뭐였죠 어디였죠? 세팅창에 써놨는데 내가 남북 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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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북 사복 야 잠깐만 제 집에서 다시 가져왔지롱 아 살려주세요 빨리 회복해주세요 그렇죠 됐다 웃기지마 야야야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얘도 죽여버려 건방지게 배신을 때려? 레벨 누구 레벨업했어 올라가 정보 생명력 2 불주고 뭐 나왔냐 와우 가소의 기름이 나왔어 됐어 북과세가 서쪽으로 다시 공포당했어? 진정해 아 야 아 아 아 그만 싸워라 뒤진다 가자 뭐 할 것도 없어 대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 서북이야 계속 여기 있냐 atrav sobre 쟤 왜 정신 못차리니 진정해, 진정해 레벨업한 공항이야? 가자 북이지? 아니, 북이 이쪽이 아니잖아 북, 북이 맞나? 어, 다시 북으로 왔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내가 들어온 데로 다시 가야 된다니 혐인걸?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넌, 네가 원하는 거고 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을 도와야 된다니 드레인 대기 전에 죽인 거 같아 사라 박스는 부착에 가야 된다니 넌, 넌, 기다려 자, 가자 메모리 내가 사망한지 잘못된 것을 더 잘하며 그러면서, 제 그룹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것과 아직도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싸움은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부터 도망치자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꼬였네 그러면은 와 이거 그거 돌아가게 해줘봐 도망치자 잘못했으니까 돌아가게 해줘 감속 혐의야 처음이 서남북이 아니라 동부터 시작이었네 뭐야 뭐야 밑을 것도 없이 뭔짓이야 뭐야 밑을 것도 없이 뭔짓이야 랩만 고생하실 수 있는지 소원이나 하고요 아예 쏴 그냥 이제 때려 야 왜 저렇게 혈안하냐 병원 침대 세워 병원 침대 어딨니? 여기 있구나 그렇지 야 그런 거 뺏기지마 도로 회수해 야야야야야야야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야 이게 뭐냐 잠금은 별거 없는 거 같고 어 홀보석은 맞는 거냐 야 이거 도저히 끼울 수 있게 해 주지 치사하게 이거 이렇게 막 하나 있냐 이거 아닌 거 같지만 어 나 그냥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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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야 나가는 거야? 아니 나가면 바뀌겠지 그래도 나가자 일단 번잡스러우니까 뭐 어떻게 돼 먹은 거냐 쟤 왜 사람 목소리 나냐 괴물 주제에 내보내줘 처음부터 동서남북으로 가게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동.. 동남서북인가 동남서북 여기서부터니? 그럼 가보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서쪽 남쪽 북쪽 동쪽 동쪽 아 포인트 이렇게 집어놨어 들어가 일단 이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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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아 감속 뭔데 아 보내주면 안 될까 우리 감속된 상태로 싸우고 싶지 않아 돌려보내주면 안 되냐 진짜 진심으로 초기화 됐나봐 아 다시가 동 동남성 맞게 아 진짜 다르게 표시해놓자 헷갈리니까 왼 아래 왼 밑 아니 아니 왼 아 동쪽이 오른쪽이지 아 오 밑 왼 위 아 씨 뭐야 전사 둘 다 막혔어? 왜? 됐지? 됐지? 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악마들이 둘러서지 못할 저편에 개소리야 아 여기다 아 진짜 찝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레벨을 폈다고 생각해 밑에 빨리 가줄래? 왼쪽 왼쪽 돌아온 대로 다시 들어가면 된다 이제 같은 데 나온 것 같은데 설마 야 야 난 길을 알려주는 방안에 서있지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만 해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도망치자 돌기둥이 가까워질 때까지? 돌기둥이 가까워질 때까지? 돌기둥이 가까워질 때까지 도망친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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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둥이 저거야? 뭐야? 뭐가 돌기둥이야 여기서 세이브를 해 그냥 십이에요 요노 와우 아.. 왜 내가.. 잠깐만.. 아.. 해가 뜨는 방향을 착각했나봐 아.. 잠깐만.. 미쳤나봐.. 어떡하지? 동서남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동쪽이 맞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동쪽이 맞네 동쪽이.. 어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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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보다 진짜 어떡하냐 맨날 나갔는데 이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동쪽이 맞아 동쪽은.. 오른쪽이야 그렇잖아 알려주는 방안에 서있지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만 해 나는 떨은 태양을 향해서 도망치지 태양을 향해서 도망치지 동쪽으로 도망치지 오른쪽으로 돌기둥을까지 가 난 그걸 시작점으로 삼아 계속 간다네 물어보겠다 나는 내가 이 이 타이밍이 이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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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거 난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 악마의 말을 따라야지 악마는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 남쪽은 아래쪽이지 시작점으로 약해지 말고 달리라고 남쪽으로 모든 면이 룬으로 둘러싸인 오벨리스크 찾을 때까지 모든 면이 룬으로 둘러싸인 오벨리스크 라는게 있어 계속해서 가는거야 아 이거야 어어 여기까지 와서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지는 태양이 불타오르는 붉은 포용으로 나를 끌어당겨 서쪽이 서쪽을 끌어당긴다고 잠깐만 서쪽으로 가라는거야 끌어당긴다는게 뭐 끌어당긴다는게 여기서부터 끌려가라는거야 뭐야 이거는 차일때까지 도착하라는거지 그곳에서 나는 추운 북방으로 도망쳤고 나무 옆에 누웠다네 북방으로 계속 가라고 북쪽으로 잠깐만 여기서 북쪽으로 가라고 이게 자 이게 마리아 반개야 여기서 태양이 끌어당기는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가라는거지 지는 태양이 불타오르는 붉은 포용으로 나를 끌어당긴다네 서쪽으로 지니까 왼쪽으로 가라는거지 머리터리 왜 이렇게 걔는 싸울필요 없잖아 쪼금 북방으로 도망쳤고 북방 북방 뭐 다른지역이냐 북방쪽 봉방이 아래야? 봉방이 북쪽인데 왜 아래야? 아 이따 가봐 몰라 아 여기구나 아 이따 가봐 아래야? 아 이따 가봐 잡았으면 됐어 나무가 오는 방향으로 왔지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넌 난 더 자유롭다 자유로워지러 가자 진짜 북쪽인가 본데 어 뭔 뭐하는 생물이니? 게이트를 열어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다 역으로 내보낼 순 없더군 여기서 마음력은 매우 강력하더군 도와줄게 도박에 취미가 있어 약이로 재밌을거 같네 이리로 가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 그래? 음... 또박 해보자. 오오... 내 경험치에 일부를 걸겠어. 소원 도르말이 뭐야? 뭐하냐 너희들? 뭐하냐? 굴때리네. 죽여야겠다, 얘. 가자, 북쪽으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싸우자, 그냥. 어디 보자. 아담한티드 골렘 녹이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센 거 같긴 한데 솔직히 내 상대는 아니지. 상대를 봐가면서 개겨 써야지. 암살하러 가. 제법 불러 싸는데. 그렇지. 아우, 야. 시간정지 제법이야. 소원소 이미 다 가있기 때문에 혼방 대주겠죠, 뭐. 칼날 방벽 티플링 아우, 칼날 방벽이야? 티플링이 썼네. 뒤로 나와. 니가 힐 안 해줘도 되니까 쟤랑 싸워 좀. 일본을 묶였네, 기절 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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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되겠구만 합형 매는 척하고 때려 죽여야겠구만 날 너무 힘들게 하는구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송장벌레. 송장벌레 괜찮은 것 같애. 선들 배제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확률. 그렇지. 잡았고. 그렇지. 잡았고. 투명한 감지. 주문 시전 방에 그런 거 걸 걸. 아 참. 아 송장벌레. 기절이라고? 태양불꽃. 주변에 화염. 일단 죽였고요. 난. 두고 가도 소환소만으로 대체될 것 같은데? 네. 기다려. 수미스 짱쌤. 다 잡음. 기절했니? 콜보석. 삼라만상의 카드. 하슬갑주 쓰레기갑주 구나? 양산인 거 보니까. 전판갑에. 오 좋은 거 맞네. 니가 받아 먹어. 너가 더. 이내네. 내가 더. 고등학교. 하슬갑주. 솔직히 갖고싶지가 않아 아 이게 더 좋아 필요없어 가자 열쇠도 챙긴거 아니야 아 니가.. 니가 받아가라 아 이거 왜 갖고 있니 상당한 맵시가 있다 골 때리네 진짜 보린메일 돌이깨 하나 쓰레기통이니 가자 그 무엇인가가 뭐냐고 그 무엇인가가 뭐냐고 그 무엇인가가 뭐냐고 그 무엇인가 보린메일이 다음엔 길에서든 그날이 이럴메일이 자, 사라 박스는 다 됐어! 가자! 저 악령이 갖고 있는 거야? 악령이 갖고 있는 거 같지 않은데, 무슨 느낌이? 싸워, 그럼. 붙어져! 달리기 빠른 곳 좀 봐라? 일로와 봐! 그렇지, 잘했어. 어, 뭔가 줬다? 화이트 드래곤에 비닐 줬다고? 그런 게 왜 나와? 어, 고맙대. 어, 고맙으면서 불 한번 쏘고 간 거냐? 재수없게? 야야야야, 뭐야 x2 왜러x5 왜러x3 나가x4 와, 미침 게임이야. 봤음? 아, 쉿. 빨리 가줄래? 야 왜 뭐 즉사가 돼 아 너무 열받아서는 하고싶지가 않아 진짜 게임 이거 아 나 죽는건 이해하겠어 부활했을때 아이템을 다 들고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시책에서 아이템이 다 벗겨지냐고 귀찮아가지고 내가 할수가 없어 이 게임을 이걸 귀찮게 만들어놔서 그냥 아무 적은 쓸모없이 뭐 재밌는것도 아니고 뭐 설정상 이해가 않는것도 아니야 왜 옷이 벗겨져 죽으면 입고있어야지 입고죽어야지 즉사했는데 즉사하는 과정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거야? 이해가 안되 빨리 좀 죽이자 이리와 이리와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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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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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었어? 너야? 모험에 대한 것이다. 다른 곳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아까 그 이상한 미친놈은 이걸 열고 나갈만한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못 나간건가보네. 밧줄 넣어놔. 꼭 그걸 놀아줬나. 멀리 더 잘할텐데. 멀리 더 잘할텐데. 터뜨려. 께. 화이트 드래곤 밀를 제가 왜 주냐 근데. 시간이 안되네. 됐고. 자메한숨 때려.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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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홀, 홀, 보석 3개가 필요한데 전형성은 아니었고 일단 어딘가 있다는 거 아니야? 다 사냥하면서 갔어야 됐네 나는 그러면은 애초에 옆방으로 가는데 옆에도 나무가 있냐? 아래로 가는데 왜 아래도 나무가 있냐? 저걸 안 풀어도 어떻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나 보다 죽여라 나 전사 너무 강하다 그냥 소환 난 마법 걸어놨는데 쓰지도 않고 전사가 다 죽여버리는데 걔가 뭐 소환을 하냐? 골 때리네 걔도 마법을 써? 자 올라가 들어갔죠 차 맞는 거 보고 눈치가 빠르네요 눈치가 빠르네요 어디 가니? 넌 대결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나? 넌 대결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나? 넌 나의 상대가 안 돼 개길걸 개겨 눈치 봐가면서 개겨 난 켄사이야 어떻게 되고 개겨 일단 그 홀열사를 찾아야 된다 이건 확실하다 너 왜 네 상처도 못 고치냐? 어떻게 돼 먹은 거냐? 왜 못 고쳐? 병신이야? 아 가 그럼 고치지마 고치 싫으면 어딘가 있다는 거 아냐 결론은 아 씨 여기 다 뒤져서 찾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을 가면 되겠네 이건 뭔 나무냐? 어딘가 있을 거 아냐? 아 씨 여긴 아니네 어딘지 모르는 놈 찾는 게 더 힘들어 아 그 더 힘들어 내가 갖고 있길 빈다 없으면 죽는 거야 릴리아 레벨업 누가 불의 왕자 자만을 소환했느냐 내가 소환했또다 버린 거 없냐 아이템? 아무것도 없냐 레벨업 했어? 당황스럽다 야 막 올려줘서 타코 감소에 9레벨 주문 하나 주문 추가라도 해 할 것도 없다 야 주문 추가돼 주문 추가돼 어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야 두숨 두개 두숨 하나랑 혜성 하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두숨 두개 네 가자 아 왜 이렇게 돼요 아 여기가 여기 맞는 길이잖아 돌아가 봐 줄만한 놈이 있을 거 아냐 홀보석을 그놈을 그놈을 찾아야 돼 보석내다 보석 일로 가면 나가는 거지 자 우 둘 중 하나인데 보석맨이 있어야 돼 보석맨이 보석 없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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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너무 좀 거시기하다 미친놈 죽이면 보석 나오지 않을까 진짜로 일지를 보면 알겠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 나오겠지 쟤 미친놈이 쓴 게 아니라 야크맨이라고 따 아 모르겠어 이미 다 잊었어 과거 따윈 일로 가봐 내려가봐 내려가봐 일로 가는 거였잖아 원래 맞는 길이 일로 가봐 그럼 안심 날씨 숙소 다 잊었어 10 20 20 20 20 20 20 20 감속 좀 걸리지 마 보석 어딨어 진짜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건 맞는 거 같아요 일로 가는 거 일로 가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러면 뭐 있겠지 뭐 아무거나 있으면 좋겠어 제발 아니면 올라가거나 겸이네 제대로 있는 거 맞냐 아씨 왜 다 껴서 뭐 가질 못해 다섯 명이 다 못 가 개통 게임이야 진짜 무슨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었어 이러고 명작소를 듣다니 미친 게임이야 혹시 뭐 이런 데다가 뭐 넣어놨냐 아니지? 아닐 거야 그치? 그럴 리가 없다고 그치 그치 없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실패했어? 잘했어 한번 죽어 볼 생각 있니 혹시? 뭐해 악마들 악마들은 왜 서로 싸우는 거야 악마들은 왜 서로 싸우는 거야 대박 세 개의 보석이 필요해 세 개의 보석이 필요해 세 개의 보석이 필요해 여기서 막대를 찾은 건 기억이 나는데 함정 숨겨놓은거 봐라 세번째 보석을 못찾겠단 말이지 내 생각에 그게 세번째고 내가 먹은게 세번째고 오는 가정에서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를 먹었단 말이지 뜬금없는 데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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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설마 이렇게 한번에 울줄이야 이거 맞는거 같다 야 서클버스가 정신집에 걸잖아 얘네부터 죽여 다 우리 제약권있고 왕마 죽이면 나오겠지 뭐 큰일났네 이거 좀 마른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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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죽여야겠다 이거는 버틴다고 될게 아니다 아 아 죽으면 끝났지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내 생각에는 쟤네가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흠 자 제작진을 보고 안 해 네 오 내 엄마가 지금 시작하는 중 이 상황이 보고 싶어 이쁜사라보크가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논이 좀 불안한데 뭐 어디에 도리가 있어야지 하나요? 좀 뿌려봐 다 꺼지라 그래 썩힌 포스 죽여 일단 죽였고 아, 일단 이거 죽여. 야, 너무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소환한 게 있긴 하냐? 술에서 나왔다. 한 번 더 소환해. 너가... 소환하고? 되겠네, 이러면. 맞겠네. 맞 게 있ener이다. 저, 지 inver shins. 저, 지zelf 당한 거죠? 여쭤보기 엄청 세다. 평범하게 못 이기겠는데? 에너지 흡수하는 게 너무 크다, 얘는. 저기 있으면 데드매직이야? 오, 진짜네? 석유소 씹고 그냥 얘는 잡자, 앞에 있는 애. 얘를 잡고. 저의 자유를 잡고. 저의 자유를 잡고.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씩. 손 됐냐? 하고 있는 거냐? 스펠... 빨렸다고 나왔죠, 지금? 정신 지배용으로 쟤는 아직 방치해두고. 소환 됐고. 뒤로 가고. 아, 큰일 났다. 네가 도와줘야겠다, 야. 아, 1위반 둘 다 막혔어. 어쩔 거야, 저거. 아, 씨. 미쳤나 봐. 정독 후 트러마가 나야지, 야.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하아... 여기서 멈춘 거냐? 멈춘 거지? 지금 꺼지지도 않네, 이거. 자국 관리자. 가지가지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아, 채팅창을 안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아, 채팅창. 채팅. 채팅. 채팅창이. 출력이 안 되고 있었어요. 채팅. 채팅창이 출력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에이. 트위치에서. 어, 지금 봤네요. 뭐, 이상한 채팅창이 계속 안 올라와서 그냥. 아무도 안 보는구나 싶었는데. 그럼 일단은. 뭐, 사례복. 얘네들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네되네. 얘네만 하자, 그럼. 얘네만 하고. 다른 애들 주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아... 씨, 빨리 가자. 가서. 조이기 당하는 게 너무 아픈데. 주문. 안 써지는 게 있는 게 크네. 지금 계속 걸려있네. 너도 싸워야겠다, 그냥. 이걸로 싸워, 그냥. 원거리가 지금.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씩 깨, 하나씩 깨고. 어, 주문방에 아직도 걸려있네. 주문 실패. 저 방에 들어가서. 들어간 것만으로 걸린 것 같은데. 일단은 센 거 잡았으니까 도망가자. 도망가자고, 얘들아. 그래. 하아... 미치겠네. 이거 자고 일어나도. 아, 이거는 너무 랜덤 게임이라서 인간적으로. 심지어 랜덤 게임인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랜덤 게임 재밌어요, 솔직히 하다보면. 내가 욕하면서 하지만. 근데 얘네는. 내가 필요한 스킬을 갖고 오면은. 스킬을 못쓰게 막아요. 스킬이 써져도. 어떻게 대응으로 내가. 어려우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스킬을 쓰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스킬을 왜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다이들 맞춘 방식을. 싸우게 하다. 악마 죽어, 악마 죽어, 악마 죽어, 악마 죽어. 얘가 문제야, 내가. 그치! 도망가. 런! 아잉! 아홈이 하나로 빛난다. 드디어 나간다. 아아! 가자. 가자 잠깐만요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그치 이상하다 주말인데 주말에는 보통 버거 없는데 저번에 스펠 런키 지옥 엔딩 볼 때 채팅창이 출력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계속 모르고 채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보... 아무도 안 볼 때 깼네요 했는데 제 방송 송출 화면을 보니까 채팅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치 문제야 자 빨리 가죠 해골 있네 아... 속... 속이 쓰리네 속이 쓰려 아... 여기서...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방에 북방을 향해서 이거 맞나? 아 맞구나 북방을 향해서 가면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북방을 향해 가고 다시 북방을 향해 가면은 아 다시 북방 거기지? 아... 다시 북방을 향해 가면은 도박자들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나가면 된다 아... 쓰레기 게임이야 아... 아... 보내줘 아... 이게 세 번째인가? 드로우들 있네요 드로우랑... 마인드 플레이어인가? 정신 지배하는 거랑 드론 강한 전사 아... 이거... 그래도 갓게임이라고 없어서 못 살 정도의 게임이라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90년대 기준으로 90년대나 없어서 못 샀지 이거 이거 누구고 어디서 왔냐? 이거 봉인된 거야? 자 그럼 키스톤님의 2층의 지배자야 카스톤님이요 뭐... 뭐에 들어가 있는 거냐? 미친 럼기계야 이게 있으면 날 지국계진 생물들을 소환할 수가 있지 아... 이게 소환기계다? 나도 너희 같은 모험가여서 10년 전에는 나는 부하들과 같이 탐험해 왔는데 이걸 찾게 됐지 아... 저거 보면서 이제 약간 스타크래프트에서 빨강... 빨강이... 퀴즈 내가지고 맞추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혼자 그러고 놀았구나 음... 기계를... 잘못 건드려서 갇혔다? 나는 밥도 필요 없고 불멸자가 된 거야 갇혀있는데 불멸자가 뭔 소용이야? 저 로봇 세 보인다 아... 야 이렇게 시작하면 나 이거 지면은 다시 읽어야 되잖아 아... 이거 누구 누구야? 타겟 등 누구야 지금 얘부터 죽여 그리고 안전한 데로 가 그래 에너지 흡수를 지금 못 까놓은 상태라서 주문 방해 때문에 지금 그냥 까놓겠습니다 뭐 다키 지금 까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송장벌레 소환하자 이건 근접으로 야 세다! 마인드 플레이어 이렇게 녹여? 쎈 놈들인데? 좋아 소환해 소환해 천사 소환하고 송장벌레 소환하고 정령 가차 돌려주고요 법사들은 환영분신 써주고 손 더럽게 많이 가네 진짜 그리고 전사들은 내구성 올려주고요 뭐 저기 뭐 대화할래? 2층에 지배자의 질문이 있어 아... 이거 얘가 지배하는 층이구나 그냥 어떻게 넘어가니? 아... 잠깐만 지... 이거 넘어가는 법은 알려주고 보내야지 이거 뭐냐?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아...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곳인 줄 알았지 그렇지 드로우 정도면은 문제없지 이제 강하긴 해도 그리고 양성군 멋있다 이제는 아니지 이젠 내 상대는 아니지 회복도 다 됐고 세이브하고 하... 딱 봐도 곤란하게 날... 자물쇠 잠겨있는 건 없네요 부시도가 부시킷 없긴 뭐가 없어 바로 옆에 있더만 저거 깨고 와 야야야야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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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냐? 오우 감정 화염 강타 이상한 거 주었구만 버려 7레벨 주문 하나 아 주문 슬롯이 하나? 어 괜찮네 아 숙련도 올리고 땅거 올리라고? 물임매 올려줍니다 대바 필요 없지 않나 타락한 제 대바 한번 해볼까? 궁금한데 대바 능력이 궁금하다 나중에 해보는 걸로 아... 치유해주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아컨의 방패 정룡 소환 재생 잃어버린 사지마저 재생시켜준다 이 게임에 사지 절단이 있었어 난 이 게임을 50시간 가까이 하면 사지 절단을 당해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런게 있었구나 당황스럽네 아 그런게 있었군요 어이가 없네요 드래곤 브레스에 유성에 지금 지멸 폭포까지 있으니까 딜만 넣어도 충분하다 강하다 지금 모든게 다 되는 최고의 마법서들만 있다 양쪽 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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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일단 안전한 데로 가봐 안전하기 뭐가 안전해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일단 얘부터 죽이고 생각해 천사 소환해서 막어 죽은거야 도망간거 죽었구나 야 저거를 천사 가서 싸워 혼자서 천사하면 혼자서 가능하지 최강의 소환수인데 좋아 투명이랑 일반 물량이네 가자 나리 나라 나라가 너가 파밍해 잠시 잠긴거 없네 화살에 마흡봉에 손으로 쓴 쪽지 오우 야 좋은거 나 자 빠르게 제압을 해보자고 야 너 진짜 엄청나게 억세게 가는구나 반 팔라딘 무슨 말인가 이름인가 아니면 반은 팔라딘한 뜻이야 아니 팔라딘일 수가 있어? 드로우 뭐 언데드 아니었어? 드로우 뭐 언데드 아니었어? 잡으시고 난 파밍하고 이거 열어야겠다 열고 튀어라 너는 파밍하고 쟤는 싸우고 물약에 물약 열어 역시 있구만 너도 가서 열어 아 연대가 없네 여기는? 오고 한숨 때리고 아 헬게임이네 가자 아 지명폭발 말고 지명폭발이 제일 높게 잡혀있네 순서 때문인가 천사 소환해 화염정령 이프리트 소환 소환사야 소환사 bol 암 pepper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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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획득은 우리 주인공이 제일 센데 주인공이 안가네요? 검사건 켄사인데 말이야 아, 물약 먹는 거 봐라? 바로 코앞에서 다 잡은 거야? 어, 천사는... 인신도 보이나봐? 괴물인데 진짜? 천사 너무 세... 대장 기스양키 싸움을 준비할 침입자가 있다 일리시드가 아닌데 스파이덜인가? 그때 비장품을 일리시드가 뭐라는 거야? 불험만 봐도 죽일라 그러네 미친놈들이네 하... 죽여 그럼 대장 같은 소리 하네 뭐야 이거 아, 견습생 카스토네 견습생 일지네 자, 일단은 보랏빛 기름 이것저것 얻었어요 견습생 일지에서 알려줄 것 같네요 너만 나오면 될 것 같다 유성 빨구시고요 그렇지 좋아 주인공이 진작에 만렙을 찍어버려서 원래 6인팟 게임인데 지금 5인팟이죠? 원래 1인팟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거의 직전까지 보스 직전까지 주인공이 혼자 레벨업을 엄청 해서 경험치 6배로 먹어서 괴물이에요 지금 세네도 다 찍었네? 세네 찍어도 세네 써도 되겠는데 이 정도는 3만원짜리고 검이 워낙 좋아서 쓸 필요는 없겠다만 아, 근데 얘가 아, 착용시 능력이구나 아, 그럼 안되겠구나 뭐, 인벤토리에 있어도 써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견습이나 보죠 견습생이 일지 어딨어 아, 카라슈어의 심장 넣어놔 뿔 넣어놔 뭐야, 이런 게 왜 있어 넣어놔 홀 열쇠 넣어놔 누가 갖고 있니? 아, 너가 다 갖고 있구나 기름에 이 지옥 같은 장소 날 몰아놓은 카스톤을 매일 저주한다 유일한 위안은 나의 주인인 유리세장에서 도망갈 힘이 없다는 것이다 카스톤이 갇혀있어도 다행이다 난 그 누구도 수정망치를 6번 사용해서 종 모양 병을 깨고 카스톤을 풀어줄 수 없도록 막대를 안전한 곳에 숨긴다 영원히 거기서 썩으라 썩으라지 썩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쟤는 수정망치를 사용해서 종 모양 병을 깨고 막대를 안전한 데 숨꼈다 확실히 막대가 안 보이네요 뭐 안전한 데 있다고 해요 식별해 주세요 잠재된 마력의 힘이 웅웅거린다고? 그래? 뭐 2맵은 끝난 거야 그럼? 아래가 있네 길이 좀 더 가보자 여기까지만 오고 2번만 들어가 혹시 허탕일 수도 있으니까 2번만 길막당하고 있죠 맨 뒤에서 아 길이 있네 올라가는 거네? 야야야야야야 데미 리치? 각 나오니? 잘 싸운다 은근히 역시 오공 오공짜리 무긴 달라 야 3댈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 잡아? 2만원? 야 좋아 죽죠 지금 아 이거 나온 이유가 있는 건가? 단검이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왜 저렇게 나온 거야? 그냥 주고 감정이나 하고 사용자 사용자를 투명화 시킨다? 별의 단검 4짜리? 괜찮은 거 나왔네 단검 쓰실 수 있는 분 넣어만 두자 좋은 거니까 당장은 그럼 돌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기름도 챙겼고 사실상 여기서 얻은 건 기름 그리고 수정망치로 여섯 조각을 내고 막대를 숨겼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네요 여섯 조각을 모으고 조각을 따로 내가 얻었나 어디서? 구십깃을 얻었지 구십깃을 얻었지 던전별에 걸린 횃불에 불을 붙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오오 괜찮네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보이는 게 생기나 본데 여기는 클리어가 됐고 야 4개나 있네 뭐 내가 들어온 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포탈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는 건 둘 중 하나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싫다 진짜 저기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뭔 재미로 사냐 내가 여기서 나온 건 확실한 거 같고 아... 아니네? 나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어? 아... 포탈을 타서 일로 온 건가? 내려가는 거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야 그러면? 아... 이쪽에서 포탈이 있는 줄 알았지 이쪽으로 가면은 착하게 문 닫고 나온 줄 알았지 아... 쟤가 드레인 당했네 이씨 이 정도는 알아 잡을 거 아니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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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짓이야 진짓이야 엘리 드레인 드레인 빼줘 덕 쪽 빼주고 어 길이 좀 넘네 미믹이야? 이렇게 티나는 미믹은 태어나 처음 본다 그냥 거 던지지 마 아 거미줄 걸렸네 오랜만에 본다 거미줄 그렇게 쌍욕을 했던 건데 원에서 너무하네 이거 거미줄 원에서 한 번 걸리면 진짜 계속 몇 분 동안 강제로 멈춰 있어야 됐거든요 안 되면 말고 저기로 길을 가자 한숨 더 때리고 아 리얼 혐의네 너란 안 돼 쟨 체력이 없다고 아직 드레이는 아무도 안 걸렸다 너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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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아 더럽게 맞네 더럽게 맞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너무 예쁘게 잘 싸운다 나 올라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도 미믹에서 뭐 나오라나 아 잠깐만 미믹에서 뭐 나오나본데 막아놓은 거 보니까 그렇네 그래 미믹이라 이거지? 나와 다 나와 딱 써 야 잘 쏜다 미믹이 원거리도 저렇게 쏠 줄 몰랐다 자동포탑 아니냐 미믹이 아니라 말만 미믹이지 아 잡으면 상자가 나와서 깜찍하다 깜찍해 아주 자동포탑 안 잠그고 있을 거 아니야 미믹이 죽인다 먹는 건데 자 그만 자 돈이야? 혐의네 야 돈 많이 준다 너가 뭐 주겠지? 아 안 주네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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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길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네 여기를 딱 보고 가자 여기 가까우니까 벌써 4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혐의죠 어쩌다 보니 4시간 이거 할 때 해버려야 돼 재미없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어져서 못하니까 어 트롤이다 불검 교체해서 아 아 2월 진짜 헬게임이네 그렇지 여긴 미믹 아니네 야 니가 가서 먹어 너무 느려지 잡았다 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다 막아놓으면 어떡해 다 막아놓으면 어떡해 어 아무것도 없네 어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만 나와 야 야 이거 뭐야 얘 법골이야? 닉 좀 보소 들어가냐 딜 물리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5티어짜리 거면 안 들어가면은 답 없지 지폭 드래건 브레스 운우성 이 게임 최강 티어 마음이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안 박히는 거다 스킵된 거냐 때리다가 뭘 때리네 천사 소환해 정령 소환해 뭘 기준으로 안 들어가는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들어가니까 뭐 그러는지 해야지 뭐 파이밍이나 할까 그럼 나머지들은 파밍이나 할까 그럼 나머지들은 어 푸른 기름 나오는구나 그냥 싸울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문 잠궈버리면 되는 거야 나가서 문 잠궈버리면 되는 거야 나가서 달지도 않아 어 야야야 잠깐만 자 이제 정령단사 맡기고 도망갈까 우리 꼴찌로 나오셨으면 주인공이 문 잠궈나오는 겁니다 어쭈? 지방 부활을 했다 이거야? 어썸한데 어디 가냐 쟤 다 날려버려 맞으면 날아가는 거야 이제 다 다음 손님 돌아가시고요 불검으로 글루토스 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으면은 그만 날려 다 날려 던져봐 무림매 좀 그래 불로 불로 긁어주고 빨리 긁어주라 그래 얘도 긁어줘 그렇지 어 이게 자죠? 저기 싸우고 있는데 소환수들이? 소환수들은 싸우고 난 한숨 때리고? 골 때리네 어 야 잠깐만 왜 저래 저거 흫 개 어이없네 뭐야 야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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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유성 어우 야 텔레콘브레스 텔레콘브레스 히 드레콘브레스 데미지 너딜이네 흫 대체 왜 만든거냐 저 스킬 흫 너딜이 안 박혀서 딜 하나도 안 들어갔어 드레곤브레스 드레곤브레스 드레곤이 쏘는 브레스란 말이야 얻은 딜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어어 찌끄레기들한테 말이 돼? 다행히 에너지 에너지 드레이는 없네 양심은 있나보네 어찌 지면은 들어가네 잡아봐 빨리 검 바꿔 그런거 쓰니까 딜이 안 박히지 자고 일어나 가자 올라가자 빨리 하아 뭐하니? 동료 안하기로 했어? 뭐하니 여기서? 어머야 센놈이네 야 센놈들만 다 나오네 큰일 났네 이거 어유 저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내 계산이 없었어 공항 왔니? 기절 왔니? 그래? 문제가 많구만 썰어버려 방해 전사만 잔뜩 있어도 셀 것 같아 법사 좀 애매해 소환은 센데 소환은 인정하겠는데 성... 성직자가 7레벨 주문으로 소환하는 것도 이름이 대바지만 플래네타 똑같거든요 사실상 전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게임 이거? 전사로도 마법이 보충돼 아이템으로 쓰면 되니까 나의 손으로 보충돼 하니 언제 올 거세요? 견습생 있다 저기 시체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 같은데? 자고 있는데 그냥? 쟤도 불러붙어야 됐나봐 견습생도 다 나와봐 나와서 일단 파밍 먼저 버리고요 이런 뻘끌 없었어요 쪽지 좀 봐 쪽지 수준 좀 봐 어쩔 거야 저거 습생이 도우러 왔어 아야 사례보기 저말을 하다니 질문 있어 오 착하네 죽기 전에 알려주네 야 이거를 이 말을 했는데도 알려줄 거 알려주겠다네 나의 위트와 지혜를 동원해서 이 전체 빨라갈 방법을 찾아봤어 그리고 카스톤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는 즐기기 위해 생물들을 소환했어 그리고 그들이 고토박는 것을 즐겼지 기스한키들과 전투 중인 일리시드 무리를 소환했어 이후로 두 개의 그룹 북쪽에 일리시드 남쪽은 기스한키들이 살게 됐어 아까 대장 죽였던 그곳 얘기하는 거죠 하긴 이제 일리시드들이 살고 있고요 가운데에 낀 거구나 음... 아 그래? 일리시드가 이제 카스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느껴서 카스톤이 완전하게 이제 일리시드를 지배하는 건 약간 다른 소환만 한 거네 그래서 카스톤을 해치우기 위해서 일리시드들이 견수생을 고문한 거고 음... 여기가 다행이다 안개가 다행이다 안개가 다행이다 난개가 다행이다 안개가 다행이다 주었고요 다이 나한테 정보를 넘기기 위해 살아 있었구만 일리시드 무리는 여태까지 봤던 일리시드 던전이랑 똑같네 마운드 플레이어 던전이랑 세이브하고 맵의 길이를 보고 아래를 가는 게 낫겠다 아래가 좀 짧네 가봐 아 망한듯 아 야 지목파 쓰지마 지목파 근데 좋긴 하다 딜도 들어가고 괜찮네 맘에 드네 송장벌레까지 송장벌레 소환하라구요 됐어 이프리도 소환해 자 나머지 이제 찌꺼기도 소환수들 데리고 그렇지 소환수들 시야까지 확보되면 소환수만 보낼텐데 그럼 개꿀잼일텐데 왜 막아놨냐 귀찮게 소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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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으로 얻었네요 그런 뜻이겠죠 아 골렘들만 보내 골렘들만 보내볼까 골렘이랑 아이씨 일단 일단 이렇게 가자 천사랑 같이 가자 천사랑 같이 가자 여기도 뭐 있을거 아냐 여기를 열려면 그건가 보구나 여기를 열려면 그건가 보구나 여기를 여는게 일리시드 열쇠인가 보구나 열어봐 사례벅 올라가 열어봐 사례벅 올라가 사례벅 올라가 그래서 저희가 맞는거 같다 그렇네 마법적 기술만 있네 가자고 정령 되게 쿨타임 소환이 되게 짧게 돼 사례벅 검 때문에 정신 거의 안걸리죠 개꿀이죠 꿀보직이죠 태양을 쓰네 어어 찾았다 연결 이번꺼 빨리 가겠는데 애초에 양쪽에 있는 것 중 하나니까 빨리 가야되겠구나 기름 두개 먹었고 저쪽 미믹쪽에서 안 나온게 아니라 미믹쪽에서 문을 못 열었으니까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하겠지 어어 목소리 큰거 봐라 남자는 목소리가 커야지 샌드위치 먹고싶다 아 샌드위치 먹고싶다 나는 그 편의점 샌드위치 활첩한게 좋더라구요 난 참 인물이 저렴한거 같애 고급진거 먹으면 배탈 나 아 뭐야 에바에요 두번째에 있는 사례벅이라는 녀석이 전작에 발러스게이트 1이고 이게 2고 1의 최종보스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뭔소리냐 싶겠지만 갑자기 하고싶어졌어 그 말이 가스 형태야? 갈래 그럼 가자 기름 3개 저게 이제 모으기 시작한 기름이네 3개 기름을 모았으니까 뭐 빵집요 햄버거 아 전 야채빵 그런거 좋아합니다 빵집요 전 야채빵 그런거 좋아합니다 있잖아요 오이 큰거랑 튀김빵에 들어간거 만두나 고로케집 아 고로케집이라고 해야겠구나 고로케집에서 팔고 그러잖아요 예전의 의정부에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고로케도 그렇고 잡채 고로케랑 아 의정부 안간지 엄청 오래됐네 의정부 가면 내 인생 최대의 고민은 고로케랑 야채빵 사서 영화관에서 먹을지 아니면 쫄쫄 쫄쫄이 굶다가 치치부위 밑에 있는 뷔페 가서 밥 먹을지 인생 최대의 고민 어디 모을 만큼 모았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개 모았죠? 할 말 있나? 어 흐흐흐흐흐흐 어 약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뷔페에 가면은 원없이 먹어야 된다는 그 집착 나도 있거든요 좋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솔풀이요? 언제적 언제 언제적에 보셨나요? 한 저번달에 보셨나요? 저번달도 더 된거 같은데 솔풀이면은 반년전에 본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걸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 한달에 한번 했습니다 한달에 두시간 했어요 한달에 두시간 아 근데 이거 기름 잠깐만 흐흐흐흐흐 어우 아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하기가 싫은 이상한 게임이죠 흐흐 Ella 사실 위기가 왔거든요 내가 뭘 놓친거 같은데 좀 한번 더 둘러 봐야겠다 기름이 일단은 너가 다 갖고 있어야겠다 너가 제일 빠르니까 어차피 제압를도 제일 많이 하고 망토의 일부인 것이다 기름이 내가 세 개를 먹었는데 여깄네요 너 멀리 있어? 어디끼리 나 멀리 있다는 거냐 공략 사이트는 안 봐서 검색은 했는데 공략 사이트 보는 게 더 귀찮더라고요 물약 없느냐 없냐? 물약이 다 빵빵하네 넣어놔야겠다 그냥 너가 좀 없구나 주자 맛있게 먹어 다 남네 침묵 지팡이도 쓸모없네 이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얻은 건 세 갠데 어디보자 여기 이거구나 골 때리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난 이런 것도 상호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은 이거 전전층인가? 바닥에서 그 홀을 열쇠 얻는 그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 이것도 힌트가 있나보네 촉지를 몇 개 챙겨왔는데 귀찮아서 다 버렸거든요 칼소린경 지금 아니지 수정 망치를 6번 사용하여 종 모양의 병을 깨고 하순을 풀어줄 수 없도록 안전하게 숨겼다 더러운 부록들 좀 갖다 버리고요 미친 자의 일지 전 꺼져 이거는 이거 넣어놔 버려 이 일지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야 넣어놔 넣어놔 한번 붙여보면 붙여보면 어떻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종류별로 붙여 얻은 순서대로는 아니겠지? 얻은 순서면은 그냥 붙여 몰라 뭐 그냥 붙이다 보면 되지 않을까? 다시 교체되냐? 불에 대한 힌트가 견습생은 자기 그것만 얘기하고 죽었죠? 너한테 물어봐야겠다 의지할게 너밖에 없다니 정말 끔찍하구나 이 새끼 재수없게 한 방씩 쏘는 거 봐라 야 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봐 빠바밤 그 순서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쳤나 자꾸 안 누른 거 없잖아 징어네 응? 야 너가 가서 찾아야겠다 안 되겠다 야 치료나 해줘 여섯 개면은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로 어떻게 비벼볼 거 같긴 한데 나갔다 와 음 벽 때리고 가서 죽이고 와라 니가 죽여라 걸린 놈이 죽여야지 뭐 아 이거 둘짜리네 던져 굳었니? 그 정도로 그럼 어떡하니 찼냐? 안찼지? 치료해줘 너는.. 아 너 말고 너 말고 된거지? 그렇지 드레인 치료됐고 일단 기싸안캐한테 가보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쪽지 같은게 이쪽 라인 다 봤고 저기 나갔고 보라색 보라색 얘로 그냥 왔다갔다 하는게 더 빠르다 다른거 볼 생각하지 말고 얘로 가야겠다 그냥 파란색이 넘친다 여기서 얻은거는 기싸안캐의 머리 거시기랑 위쪽에서 얻은게 부실하고 여기도 부실한데 좀 더 빠르다 하하하하 저게는 그 위쪽은 그 위쪽으로 도착할 수 없어 네 저 책자에 뭐가 있나 아니면 아이템인가? 아이템의 그 몬스터들 배열인가? 야 왜 메뉴 안 켜지냐? 뭐 왜 이래? 그렇지 아아 가자 쪽지 쪽지 뭐라고? 쪽지 다 갖다 버렸는데 복사본 해서 버리긴 했는데 아 잠깐 일단 보고요 일단 일로 와봐 여기선 열쇠를 얻었으니까 뭐 없잖아 뭐 이상한 걸리면 안 된다 혹 간다 양쪽 열쇠였으니까 여기서 뭘 중형 초과야? 걸려도 그 단계 걸렸어 재수 없게 어 부활 안 돼 있네 걔네들? 설마 걔네를 죽이고 뭘 받는 건가? 그런 느낌 없었는데 너무 얻은 게 없어 여기서 아 주웠다 미친놈 메모 좀 보자 파란 네모 이거 구나 저 외계어를 해석하면 되는구나 안 알려줘도 돼요 여러분 이미 그 본 이후로 이것보다는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다 해치고 나왔기 때문에 안 알려줘도 다 깹니다 여태까지 다 한 걸 생각하면은 이건 이지예요 이지 자 이게 첫 번째네 녹색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본데 이거 경우의 수로 그냥 하지 뭐 혹시 이거 자체에 있나 햇불에? 다 꺼봐 분명 읽을 게 있는 거 같은데 이상하게 저 마력 생물을 제거해야 될 거 같은데 더러운 마력 생물 저거 더러운 마력 생물 저거 마력 마력 골 랩이니까 일단 마법 안 통했지 하 너가 일단 가서 니가 5티어인데 니가 못 잡으면 애초에 들어간 일이 없는 건데 이 곳까지 가봐 2를 죽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빨리 와봐 정신지배 같은 거로 상관없을 거 아니야 2를 잡아야 되니까 불검으로 바꾸고 아 아 그러니깐 예전에 소울풀이었죠 엔딩 소울풀로 끝까지 깰 생각이 처음에 없어요 그냥 레벨업 잘 될 거 같아서 했는데 만렙을 거의 찍어가서 동료 다 추가했습니다 굉장히 시시하죠 가자 1,2번 다 같이 들어가 봐 집에는 뭐 나중에 하고 일단 죽여보자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게임이 뭐하니 왜 때리니 일단 물레딜 안 들어가고 있고 OTO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유성 유성은 변수가 많으니까 유성이랑 지명폭파 최고티어 기술들로 내가 엄청 많이 버린 책들 중에서 파이버블 가진 게 책 책 책 나 하필 거기서 버려가지고 자네도 마법골렘 있었잖아 도구로 제거하는 거였나 여깄다 하나만 갖고 가자 하나만 여깄네 비 마법 무기로 잡아야 된다고? 골 때리고 있네 야 웃기지마 나 그런 거 없어 다 마법 무기야 아이씨 잠깐만 철검을 소환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스 안키키 그렇게 나온 거구나 야야야 가져와 다 물어와 골 때리네 이제는 별 거짓 같은 걸 다 만들어 놨네 가스한 키키 있어? 다 쟨 안되잖아 잠깐만 망한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있었잖음 어 갑자기 말이 짧아집니다 막 갑자기 확확 확확확 들어와 갑자기 여기 있네 아 이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장검이랑 종류들 다 있네 장검, 소검이랑 양손검 됐다 이리 와봐 아 얘는 그렇다 쳐도 너는 템 창이 아까운데 너 혼자 가서 죽이면 안되냐 그냥? 가라 가능? 그렇지 가능 버려 아 버리기 좀 그런데? 너 나 다시 뭐야 뭐 없어? 아씨 너는 들고 있어라 어차피 너는 뭐 어차피 뭐 들고 상관 없잖아 너만 들고 있고 너만 들고 있고 풀을 붙여야 된다 풀을 붙여야 된다 이 말 이제 아니 이건가? 이 바닥인가? 아 바닥인가 보다? 아 바닥인가 보네 아 바닥인가 보네 아 주황색이라서 아 이거 주황색이잖아 아무리 봐도 보라색 아 이거 주황색이잖아 아무리 봐도 빨리 빨리 붙여 됐으니까 됐냐? 어 됐네 스팀 계정 만들기요? 저도 계정 많은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디아블로 하려고 새벽에 했는데 님들 얘네 기억나시나요? 디아블로가 배틀넷이 한창 되다가 뭐 1.14 버전인가 1.14D인가 업데이트 하면서 배틀넷이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 파일법으로 계정이 한국어인 사람들은 계정을 영어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바꿨거든요 영어로 바꿔 한국어 계정을 지웠는데 어제 깔았더니 배틀넷 패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경로가 한국어 계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삭제한 망했어 디아블로 쓰리나 사서 해야겠어 스팀 게임이 최고야 아무리 봐도 뭐 소화 됐냐 어 야 순간이동도 하네 감히 총장벌레 해야겠다 몸 대야 되니까 자 얘는 항상 지쳐있다 볼 때마다 어 야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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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죽는 건 모바야 빨리 빠져 잘 소환해서 제목했어 제발 제발 도망가 주세요 얘랑 싸워 돌피부 돌피부 돌피부면 엔간에서 안 죽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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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미노타우로서 저거 얘 왜 울컹하게 생겼냐 재수없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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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피부 쉽게 안 깨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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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순간이동했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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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별로 세지도 않으면서 왜 있는 거야 뭐 금고 같은 거 있네 저기 있나보다 그거 두 개나 있어? 아 이게 수정망치고 마법적인 용도가 있을 것이다 너가 설마 딸 수 있니? 어 따지는 거네 어 못 먹는 거네 그냥 뭐 아 저걸로 그냥 유리 깨버리자 그런 거 아닙니까? 유리 그냥 깨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팀이요? 스팀 가입 안 돼요? 가자 언제나 도둑질을 담당했던 이모앤이 이모앤이 숨 쉬었기 때문에 존 이르니쿠스한테 여섯 번 죽었어 내려와 죽고 어차피 DLC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그냥 어차피 엔딩인데 그냥 죽여버리자고 다 죽었거든요 이모앤 쎄서 에이스였던 이모앤이 죽어버려서 에이스였던 이모앤이 죽어버려서 아이디랑 비번 적는 공란이 없어요? 엽기네 게임을 바탕하면서 클릭을 해서 깔려있는 아이콘을 그러면은 뜨지 않을까요? 로그인 화면이? 난 해를 끼치지 않은 게 모두 기계 잘못이야 화염고 번개와서 쓰는 게 다야 음... 죽으면 되겠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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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구요 어디 북좀 볼까? 가스톤에 잃지 시도해보기가 어렵다 아... 삼각형 버튼을 누르고 붉은 바퀴를 돌린 다음 중간 네버를 밀면 포탈 작동하다 어... 그래? 붉은 네버 중간 네버를 당긴 뒤 붉은 네버였나? 됐다 아까 복사했던 메시지를 따라하면 스탯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 이런 거예요? 오 신기하네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 큰 근육 만들어 짧은 중간 네모 신기하네요 짧은 네버를 당기고 중간 네버를 당긴 뒤 네모난 버튼 누르면? 야... 어썸하네 이거 감사합니다 여덟 개나 돼요? 뭐 사실 이제 거의 엔딩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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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네? 하나가 없네? 아 이제 끝났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붉은 원은... 아 긴... 긴 거 붉은 거 원 건강 증가 야... 개꿀이네? 어... 야... 근데 힘 증가한 거 치고는 아이템으로 내가 올렸구나 아 그렇네... 야 요대 내놔 석화 변인의 성 석화 변인의 성 아 교체하자 우리 잘 쓰도록 값이 값이 뜬금없이 대월을 걸어 아 근데 뒤를 따르겠다고? 근데 줄 잘 서야 돼 내가 하나 복사 안 한 게 있나 보다 먹은 다음에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주운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린 게 있었는데 그건가 보다 뭐 이 정도면 되니까 중간... 녹색 삼각형 중간... 녹색 삼각형 철트 획득했다고? 개뜬금 없이 철트를 주냐 어이없네 어... 나쁘지 않네 필요 없지만 넣어둘까? 들어가 있어 번거롭네 지혜로운 말씀도 있네 아름다운 시간은 짧아 빨간색 그리고 녹색 붉은색 거 녹색 잠깐만 아 짧은 거 붉은 거 녹색? 아 오케이 짧은 거 붉은 거 녹색 매력 증가 오... 이렇게 막 주니까 좀 당황스러워 치트키 쓰는 거 같다 무슨 원 네모 삼각 원내삼 지혜 상승 긴 파란 거 녹색 마법 긴 거 파란 거 그리고 중복될려나? 설마 되겠어 야 마법저항 생긴다고? 연구청의 마법저항 연구청의 마법저항 이게 갑자기 생겨버렸네 아 이게 민첩인가 보다 파란 네모 빠른 파른 네모 아 빠른 파란 네모라고 빠른 이라는 게 있어? 잠깐만요 짧아겠지 파란 네모 짧아겠지 그렇네 아 이상하네 게임 이거 야 근데 진짜 세졌다 엄청 세졌는데? 지능은 낮지만 가자 내려가시고요 저거 솔직히 5단계짜리 무게 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 같은데 흐흑 흐흑 이게 마지막인가? 마지막이겠지 순서상 한번 나가보자 일로 나가지 말고 도로로 나갈 순 없나? 그렇네 마지막이네 아마도 이거 다음이 마지막이네 다음에서 클리어하고 일로 나가는 거겠지 뭐 일로 올라가서 여기니까 순서 캔사이네 순서 캔사이 순서 캔사이 순서 캔사이 순서 캔사이 순서 캔사이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힘든데 슬슬 귀찮은데 랩이 되게 넓구만 아 이러지마 뭐야 거미야? 아 극혐이야 야 9000이라고 경험치? 그러게요 그나마 이게 아 뭐야 왜 걸려있어 아 마블이요? 마블은 더 힘듭니다 이 게임이 끝나야지 다른 게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 게임에 약간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런 요 게임을 아예 처음하니까 이건 자유도가 높다 그래서 플레인스케이브 토먼트를 먼저 했어요 스토리 진행이라서 플레인스케이브 토먼트를 하고 발로스케이드 원투를 하고 다음 코도 아직 하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샀기 때문에 플레인스케이브 토먼트하고 의외로 재밌어가지고 비슷한 게임 다 사버렸거든요 충동구매로 음 섬기는 자는 정신, 마음, 그리고 영혼을 증명해야 된다 오직 자격 있는 자만 체험의 부분을 열 것이다 빔은 가까이 두루마리 하나가 있다 두루마리 기계의 용도를 조사하는 학자가 쓴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읽어나간다 이 개개의 용도는 네 가지 색상의 유리 구체를 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는 두 가지 용도를 지닌다 첫째는 몇몇 구체의 힘의 등급을 바꾸는 물약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마법적 액체를 담고 있다 힘의 등급을 바꾸는 물약 모든 구체를 얻고 나서 쓸모없는 것들을 채색된 용기에 넣음으로써 대가를 획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쓸모없는 구체는 마지막에 조제된 것이다 문제는 구체가 제조될 때마다 매번 뭔가 난처한 메모콘트 써있지가 않다 음... 일단 기기를 떠나고 여기서도 뭐 또 알려주겠지 뭐 하... 으흐흐흠 빨리 올라가죠 맵을 보니까 이쪽은 없는 것 같지 이쪽인 것 같지 여기서 다 나올 것 같죠 저기서 연결된 길이 있어서 얼음골렘이야 이렇게 막 나와도 돼? 전에 엄청 세지 않았나? 그냥 평소 먹히나 또 불로 때려야 돼? 아 그냥 때리다 지네 그렇지 안 떨치면 안 되지 등급이 세서 철골렘은 상대도 안 된다 이제 나 DLC 동료 있으면 넣어놀라고 한자리 비워놓은 거거든요 여섯 명에서 근데... 마땅히 데려간 애가 없다 그 멜리산 난 걔가 동료가 될 줄 알았어요 얼굴이 있길래 설마 최종보스가 될지 몰라 최종보스는 아니더라도 적이 될 줄 몰랐지 기묘하네 진짜 내 생각에 무조건 바알이 저인 것 같고 바알 디자인이 그 멜리산 떠들 때 나왔잖아요 너무 혐의더라구요 고귀한 전사의 해골에 대한거에 쓰여있지만 주변에 해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재단을 사려가려면 고귀한 전사의 해골을 찾아야 된다 고귀한 전사의 해골을 찾아야 돼? 내가 뚝배기까지 가져와야 돼? 고귀한 전사를 또 찾아야 되네? 우리 사례복도 상당히 고귀한 전사인데 사례복 머리는 안 드나? 세계 열쇠를 뭐 찾아야 되고 여기 길이 있네 아니구나? 아 여기 있네 아 용맹스러운 로드웨어 그때 인물을 알고 있네 봉인대 좀 전에 가는 길을 찾고 있는 길이지 조심하게 거긴 위험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문장이라네 아 수문장이 고귀한 전사인가 보다 음 음 어떻게 증명하는 건데? 그래? 너 갈래? 고귀한 전사야? 고귀한 전사야? 같이 가는 거겠지? 설마 한놈만 들어가진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오크야? 오크 약하잖아 드래곤드 잡은 마당에 뭐 법사 하나네? 아 그럼 괜찮겠지 뭐 드래곤 브레스 드래곤 브레스 공수한텐 지면 아 공수 둘이네 법사 둘이네 빨리 좀 쏴봐 그렇지 그렇지 아 대따강하네 어우 가차 없네 좋은데 어 뭔 소리야 요즘 구독자 수가 좀 괜찮게 느네요 아 여기서 나왔어? 아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데 빠른 걸 좀 봐라 어우 너무 많은 거 아냐? 캐고 와봐 창이 메인이야? 아니겠지 드롭인가 본데 이리 와봐 뭐 줄만한 녀석은 안 나왔던 거 같은데 어 돈은 맛있게 먹구요 아 세금 받은 거 얼마나 싸서 쓰려나 안 나왔는데? 창이 답인가 본데 아 이런 거 좀 버려 아직 남았구나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내려가는 게 낫겠다 용기의 시련을 증명하는 게 아니구나 싸우는 거구나 아 싸우는 거네 저 이거 하고 소환하지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유성은 한 번 떨어트려봐 날려버리고 빠르게 천사 소환 니라 빠져 어우 야 딜 좀 봐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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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위병사 로 이프리트가 낫겠지 멀리 안 가니까 이프리트가 알아서 잘 배분을 주겠지 뭐 병원 침대 하나 세우고 오 오 야 너 환영본시 그렇게 많이 나가? 나름 나름 있는 이름 있는 놈인가 본데 뭐 이프리트 잘 보면 돼주고 있죠 투명화된 놈이 하나 있는 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야 왜 저렇게 왜 저렇게 현란해졌냐 갑자기 쟤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쓸 때 가봐 돌파 쓸까 돌파 내가 뺐어? 아 돌파 요즘 안목해서 뺐나보다 아 그러면은 뭐 돌피부나 해라 너가 해야지 뭐 돌파 써 야 투명화 감지 눈도 계속 쓰나본데 야 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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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니 거기서 분신이 났어 어우 쎄다 전혀 머릿속에 안 넣어놨는데 괜찮은데 야 소원 잘 싸운다 야 소원 잘 싸운다 야 가서 야 야 죽겠다 죽겠어 드래곤 불에 써 그렇지 그렇지 깔끔 저희 집 분신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거 제거하고 어우 야 이거 위험하네 돌피부 그렇지 아 또 나오네 아 이거 계속 나오는 건가 어? 그만 나와 어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뭐야 이번 시험 만수했네 만수함 자 뭐해봐 나가면 되나? 체력의 시험이라서 아 체력의 시험이라서 오래 버티는 거 야 오크도 약하지만 많으니까 세네 다음은 다음 시즌은 뭐야 아 드래곤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냐 진짜 드래곤 아니지? 아 개쓰레 지금까지의 드래곤하고는 약간 다르겠지 아지바갈보다 훨씬 약하겠지 그분은 안돼 송장벌레로 몸되게 해야되나? 아 이프리트 쓰자 그냥 정령 마음을 일단 소환하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아니구나 아 근데 기본 바닐라 드래곤이면은 캔셀가 맞다해도 이겼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이제 provok iona 지금 괴락을 하다 좀 아 아 이상하게 얘 싸우네 지면복발이랑 땅바닥에 붙어있으니까 지면 먹겠지 뭐 유성이랑 유성 써보자 드래곤 브레스 안통하면 어떡해 오우 유성 진짜 강하네 어 두개골 나왔다 의심한 여지가 없다 완수했네 이게 전사의 골이야? 오 오 하급회복 가능하네 야 좋다 이거 넣어놔 아 자리가 없다 아 이거 빼 넣어놓자 식별점 이게 다야? 레벨 상승 다 찍었네 가자 아 야채 땜에 안되나봐 아 야채 극혐 아 나가면은 나갈수 있을거 아니야? 어 채 저거 좋다 칼날 폭풍인가 저게? 되게 좋네 저거 아 너무 좋은거 아니냐? 우리 애들 아픈데? 좋아 우리 21,000? 어 많이 줬네 겸치 많이 준다 이게 뭐 지혜의 시련인가? 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자매들만큼이나 많은 형제들 갖고 있지 그런데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보다 두 배나 많은 자매들 갖고 있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몇 명 자녀를 갖고 있는 걸까? 아이고 셋이네 자매들만큼이나 많은 형제들이 있어 그런데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보다 두 배나 많은 자매들이 있지 뭔 개소리인가요? 자매들만큼 많은 형제가 있어 자매랑 형제랑 수가 같은데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보다 두 배나 많은 자매들을 갖고 있어 형제 시점에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 두 배가 자매가 되니까 형제 남자가 둘이면은 형제가 자기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둘이면은 자매 두 명인 거고 그럼 네 명 아니야? 뭐야 넌 여자야 아 너는 여자라고? 아 잠깐만 야 전선생지를 빼버리면 어떡해 너는 여자고 형제는 자기 두 배만큼의 자매를 갖고 있다 내가 형이 한 명 있으면은 누나가 둘인 거 아니야 같은 수만큼 있으면 여자 자매가 누나가 둘 있다 그러면은 자매가 두 명이고 형제 수의 두 배니까 형이 한 명이니까 형제가 세 명 있으면은 자매 수가 여섯 명이고 내가 네 명이 되지 그런데 여자 수가 한 명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형제 수의 두 배가 있다고? 니가 여잔데 너한테 형제가 있어 뭐고 고추도 알았어? 뭔 개소리죠 이게? 초코티바나 해 아 아 아 아 다시 들어보자 난 자매들 만큼이나 많은 형제들이 있지 너는 딸이고 아 뭔 개소리지 이게 너가 일단 딸이고 인프가 딸이고 그런데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보다 두 배다 많은 자매들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모두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걸까 뭔 개소리야 한국어야 이거?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보다 두 배나 많은 자매들이 있어 넌 여자고 여자가 지금 자기가 여자고 자기 자매들 만큼이니까 누나가 막 두 명 있다 그러면은 여자 셋 그리고 형제들이 형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개수를 빼서 둘 하면 다섯 명이고 형제가 이제 자기보다 누나들이 두 배 많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두 배 많다 자기를 제외한 자매들이 두 배 많다 그러니까 자기 시점에서 한 명을 빼면은 두 명에 세 명이니까 안 되지 그럼 네 명 여자가 셋 있으면은 자기 포함해서 네 명이 되고 형제가 세 명이 되고 자기가 아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일곱 명이네 어우 나 똑똑하다 나 똑똑한데? 그렇네 생금 우둔하지만 아무래도 정신 제대로 박혀있는 것 같구만 동전 게임이 날 이겨야 돼 깜빡 열한 개의 동전이 있어 우리는 차례를 바꿔가면서 한 번에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의 동전을 가져갈 수가 있어 마지막에 동전을 가져가는 사람은 지는 거야 속살되면 힘들 거야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건데 내가 하나 제가 둘 그럼 세 개 줄지 내가 세 개 그럼 여섯 개 줄지 제가 네 개 아아아 집어가는 거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세 개 아 잠깐만 한 개 왜? 아 맞다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 더 남아야 되지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어 제가 세 개 가져갈게 그럼 하나 가져가 아홉 개의 동전이 있고 내가 하나를 가져가면은 아 이런 무조건 다섯 개 맞춰버리잖아 아 내가 저거 다시 하자 네가 먼저 해 두 개 가져가 아홉 개가 남았다 다섯 개를 맞추면 되는 거네 아 이렇게 다섯 개를 맞추면은 이기는구나 이기는구나 다섯 개가 되는 시점에서 지는 건데 네가 먼저 해 그럼 다섯 개를 못 맞추는데 그럼 다섯 개를 맞출 수가 없잖아 이러면 네가 먼저 해서 두 개를 가져가서 내가 세 개를 하면 여섯 개가 되는데 내가 세 개를 집어박으러 이거 어렵네 턴수와 같으니까 두 개 집어가면 쟤도 두 개 집어가면 그만이잖아 두 개를 집어가겠어 여덟 개가 남고 네 차례야 어 세 개 가져갈게 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되게 어렵네 이거 레벨업 했다 이름도 가져가지 뭐 편하니까 쓰기 아이템 있니? 집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집중 물력 주문 반사 함정은 없네요 차갑에도 있을 것 같다 함정 가자 그대들은 시련을 돌파하고 봉인의 존재를 만날 수 있어 다음 같은 마음을 지니고 증명해봐 봉인 열쇠는 그대들일 것이야 오케이 열쇠 하나 얻었고 재료가 전사 열쇠 갖다 바치고 재료 해가지고 이제 저거 만들면 되네 강해지는 물약 갑자기 스펙을 막 주니까 당황스럽네 갑자기 스펙을 막 주니까 당황스럽네 올려놓았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체 일부분을 공간과 시간을 너무 끌려갔는데 당신의 몸이 아닌 다른 몸이 들어간 것을 느꼈다 진짜 와비되어 있으며 방을 조사하자 주의할 거 없어 북쪽으로 가봐 아 이런 거야? 아 그거네 그그 전에 했던 그거네 함정 그런 게임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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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아니니까 완전 다른 몸이네 어 물약이 있었어? 남쪽으로 가봐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를 보고 간건 아닌데 책 읽는덴 가지 말자 뭔가 불안하다 아 왜 자꾸 헷갈리냐 동서남부 왜 이렇게 헷갈리니 동쪽으로 간 다음에 북쪽으로 가 나 어떡하지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동쪽으로 가자 동쪽으로 가자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하면 안되냐 그냥 동서남북이야 심지어 이거 대각선이잖아 방향도 다 씻고 그냥 가 얻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끝난거야 끝난거야 빛으로 가야되나 서쪽으로 서쪽으로 두 번 가고 아 서쪽으로 두 번 가면 클리어인가 보다 죽음의 냄새 가득 차있다 돌 석관이 움직여 깜빡이지 않는 눈 하나가 손바닥 응시하는 형상 헬륨의 상체 조각되어 있다 걷는 소리가 들린다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다 나랑 싸워서 이기게끔 도착하는게 이게 클리어인가 이기지 않을까 그냥 이겼네 진짜 몸에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음 내가 소유하지 않았던 커다란 열쇠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개 마지막이다 이제 금방 갔네 이번엔 금방 갔네 이번엔 아 뭐야 미치만 죽여야 되잖아 이러면 고장났다 야 얘도 고장났다 개 어이없네 둘 다 고장났잖아 즉삼은 안하면 돼 미로까지 말해줄 수 있어 응 미로까진 괜찮아 문석포고 어 괜찮아 말해줄 수 있어 아 끔찍한 곳은 좀 그런데 공포 좀 그런데 제발 도망가 아 아 개새끼 아 요기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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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기 힘드네 제법이야 7레벨 주문 라바 뭐니 이거 주문 기억 같은건가 샌놈들로 해야겠다 롸 뭐니 뭐니 잠금 장치를 풀었다 바로 가야 된다 저기 서 있었으면 안 됐는데 바로 달려가서 때려 써야 되는데 한번 던져봐 던져보고 생각해 안 통하냐? 아 씨 때려 계속 때려 그래 잡았다 잡았다 잡았으면 됐어 병원 침대 세워 와서 잡았어 잡았냐? 잡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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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척봉 무림매 야 무림매 디자인 좀 봐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야아 뭐가 저러냐 아 씨 아 게임이 겸이네 진짜 아 죽었을 때 아이템 좀 입으라고 다 벗고 있어 껄개 벗고 있어 변대야?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입고 죽어 그냥 아 저기 알아서 벗겨 가겠지 아 신발도 없냐 신발아? 큰일 났네 아 정보 레벨업 7레벨 좀 많아 확인 아 정보 레벨업 7레벨 좀 많아 확인 여기서 하나 채웠다 이거지 결론은 여기서 하나 채웠다 이거지 결론은 여기서 하나 채웠다 이거지 결론은 이것도 되냐? 크흠 음 이거냐 설마? 어 진짜네? 왜 이거야? 다른 방향인데 아 잠깐만 씨 아까보단 나은 거 같은데 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야 돌피불 쓴다고? 저거 뭐냐 지면 지면 뭐하니? 아 진짜 개 자고 일어나 이렇게 하자 다 모여 일로 도와준다 흠 네네 아 아 뭐 자 아, 지금 보자마자 써버리네, 이게? 아, 보자마자 써버리네, 이게? 눈깔부터, 눈깔부터 터뜨려! 눈깔부터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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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환사야, 역시 소환사야 가차없이 소환만 하면 되는데, 뭐 클났다, 야 클났다, 야, 클났다, 야, 클났다, 야! 물량 먹어, 그렇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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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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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소환하는 것 봐라, 얘네 어우, 야, 야, 망했다, 야 고장 났구나, 왜 안 쏘나 했는데 너무 센데, 얘네? 이 정도야? 빨리 소환해봐 인스턴트 소환해, 빨리 뭐지? 큰일 났다, 너 빠르니까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아 게임 짜증나네 일로 와봐 여기서 해야겠다, 야 뒤에부터 다 끊어 먹어야지 너무 야팠어 처음에 손을 놓은 게 잘못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싸웠어야 됐어, 내가 후전적으로다 말이야 아 바이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급이 어떻게 된 거야? 덕분에 더 됐지. 3급이 더 됐다. 3급이 더 됐다. 2급이 더 됐다. 그럼 3급을 놓은 후, 3급을 놓고, 3급을 놓으면 죽음으로는 배가 됐다. 저 뱀한테 써, 죄수없는거 저거 여기다 이거 쓰고 써 그냥 막 써 여기다 써 그냥 막 써 그렇지 그렇지 강력하구만 어떻게 된 부분이 도망가 줄래? 고장가서 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자기 치유나 해 만치나 지켜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응? 너무한거 아니냐고 다 강한데 함부로 뭐 어떻게 할만한게 아닌데 게임이 응 다 강한데 함부로 뭐 어떻게 할만한게 아닌데 게임이 그지게 하긴 하네 사이드부터 제거를 해야겠다 아 뭐를 끊어먹겠다고 먼저 끊고 전투 시작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공성전한다고 생각하고 근접만 가있어 그치 그치 자 일단은 이렇게 걸고 저거 안보여 저기 하... 이거냐? 다 썼지 나가 뭐야? 반사 데미야? 왜 저렇게 아파? 왜 저렇게 세? 드래곤 프레스 그렇지 소환되고 하나 제거하고 큰일 났다 저거 지배하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뿌려 남는 건 드래곤뿐이야 한 번 더 소환해 정룡으로 제압한다 슥 들어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견적 좋은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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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지간이 죽자 진짜 서 도망가는 목소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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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ondering 어쩐게 내가 tasted 홈 my son 메르쉬! 소피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려가 자 안 죽냐 요트씨 요트씨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제가 찔러 봐 딜이 안 박히는데 그냥 아예 아 박히는구나 아 얘가 버프가 있나보네 엄청나게 강력한 버프가 얘들이 갑자기 죽다 안 죽네 불중 우리 애들 아니야 됐어 잘했어 어어 잘했어 장궁 워메야 앙금 내놔 야 진짜야? 2분의 1 추가의 타코라고 심지어 글럽 없어 이속 빨라짐 탄환 생성 필요 없어 됐다 야 뭐야 위 있었네 야 진짜 세다 천사는 항상 쓸 때만 느끼는 건데 천사 정말 사기다 전사로 어느정도 단계까지 접어든 다음에 강해진 다음 전사로 그 다음에 성직자로 바꿔서 천사까지만 뽑으면 최강일 것 같은데 그게 되는진 모르겠네 법사도 좋긴 한데 솔직히 짜증나야 싫어 법사 플레이 타임은 많이 잡아먹고 가자 5시간 반이나 했네 2개 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네 마지막 열쇠잖아 마지막 열쇠 뭐 있냐? 저거 작동시킬 만한 거? 좀 읽어보자 일단 한번 눌러보지 뭐 아 이런식이야? 아 비리할거랬네 저거 먼저 하는게 맞는거네 그러면 먼저 해도 무난한거네 읽어보고 해야겠다 아이 뭐 설명이 일단은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다 소환을 해두고 도와줄게 어떻게 해야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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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눌러봐 붉은 고체 아.. 시간이 좀 걸리네 그렇지 걸린거 없고 깔끔하게 잡을만한데 다시 눌러봐 니가 눌러라 푸른 버튼 아.. 바로 옆에서 나오네? 아.. 센놈인가 본데? 혼자 나온거 보니까 아니야 똑색 버튼 뭐야 쓰레기들만 나오잖아 자주색 버튼 아.. 뭐야 이..이.. 스켈레톤 나와? 이렇게 이게 스킬 쓸 필요도 없다 이 정도면은 어.. 일단은 뭐 4개를 다 먹어.. 먹게 됐구요 진공은 넘겨줘 이거는 갯수가 없네 어.. 이건 갯수가 없네 다른건 갯수가 있는데 특이하네 넣어봐 어떻게 한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 색깔부로 넣는거 글지 뭐.. 아.. 색깔부로 넣는거면 너무 생명테스트 같지 않나? 파란거 열쇠를 모두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열었어? 이게 열쇠야? 뭐야? 이게 뭐.. 무슨 지능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개.. 개뜬건 없네 진짜 이 지능이랑 뭔 상관이야 거미 나오네 여기는 거미가 9천이나 줘 독 데미지가 엄청 센가봐 가자 자.. 뭐.. 아까처럼 똑같이 깎아내겠습니다 소환소 지배당하는게 좀 크긴 하네 근데 소환소를 던져줌으로 인해서 상임하읍을 썼으니까 소환없지 와이본보다 낫겠지 뭐.. 이거 하자 일단 뼈로에 혹시 모르니까 뼈로에 혹시 모르니까 저 일단 하나씩 어 근접이야? 아 법사가 있구나 저 라일베리 위에 있는 놈 법사네 쟤만 지금 시전하고 있죠 그러면은 쟤 노려 너는 얘 때리고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너만 노려 그렇지 야 약하다 얘는 첫번째라 그런가? 아 쟤도 법사네 야 뭐할라고 냉기온풀 두번 걸었어 뭔지 몰라 저항했고 내성했고요 내성했고요 내성.. 내성 많이 해놨거든 아 야 미쳤는데? 너 얘가 죽겠는데 이러다가 내려와봐 투명하다고 하네 뭐 정신 지배 그런게 통 아닌가보다 그 소리 다 마법 쓰는구나 다 같은 종류네 아닌가? 아 쟤는 너무 세통같은 얘는 다른 놈인데 아 메루 메루 매치 아루 매치 귀엽네요 생긴건 혐인데 은석이 은석이라 처먹도록 해 나 마흡 쓴거니 방해받은것도 아니잖아 왜 혼자 벗었냐 음 잘가시고 권봉 아 아 열었다 올라갈게 없어 올라갈게 없으면 아예 안되는구나 됐다 가자 이렇게 보면은 켄사이가 제일 난거 같네 순수하게 가면은 모임 모임 이거냐 아 이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봉인된 존재를 처리하러 가면 되네요 이제 날 보며 주먹을 불 끈 지고 있다 내 뺨을 흥미로운 듯 쓰다듬었다 악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기사가 너 왜 여깄냐 비통이 섞인 즐거움 뭔 경우냐 그거는 난 여기 재수 아님 난 속아왔던가 넌 맨날 속는다 나는 맨날 허구한 날 속는다 안 속은 적이 없어 뭐 캐스트 마무리쯤 되면 다 속았대 너 도와주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무슨 제안을 하고 싶은 거야 자유를 원해 보상 쪽이 더 흥미있는데 내가 뭘 하면 좋겠어 기상장에 가서 봉인을 파괴했다고 봉인된 존재를 파괴했다고 해라 그렇게 할래 나 그렇게 할래 재밌을 듯 재밌을 듯 어떻게 돌아가니 나 이미지가 없는 거니? 뭐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니? 됐다 가서 얘기해 보자 저게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한테 이상한 부탁하는 주제에 물건도 돈 받고 팔고 심지어 어려웠어 이제 발만 잡으면 되는 건가? 어찌됐건 갑니다 죽였어 죽였어 아 그랬어? 아 그래서 징징대는구나 얘네 둘이 싸운 거구나 직접 확인해 봐야 돼 들어간다 그럼 니들이 들어가야지 어따 대고 혼자 막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봉인을 봉인하고 뭐 가두어버립니다 악마의 왕자 데모 고르곤입니다 어 그래? 왕자님이었어? 왕자님이 저런데 잡혀있어? 뭐 왜 안돼 고우르래는 못 이길 거야 도와줘 악마의 왕자 쓰러뜨리면 그냥 어비스 돌아갈 거야 풀랄한 것보다 나을거야 음 나 싸우기 싫은데? 어 뭐야 아 싸우고 싶다 그랬나보다 그래 발 잡기 전에 왕자 한 명 정도는 해쳐도 되겠지 뭐 가볼까 두루마리 줬다는데 이길 수 있는 두루마리인가 이게 있으면 이기는 거야? 나 근데 여기서부터 가야되냐? 가진 뭐 까짓거 까짓거 간다 내가 아 저 에너지가 가득 차있어서 갈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돌았던 데를 다 지나가면서 가고 있네요 잠깐만 여기는 미로잖아 보러 보내주자 그냥 야 시야층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뭐하러 가 야 쟤네는 멍청하게 왜 내려갔냐? 위로해서 다 막혔을걸? 저로 가면 될걸 이상한 놈들이네 쟤네도 이거 내려간다면 갔으면 될걸 난 왜 갔냐 저기 또 어허 어허 흠 흠 서로 싸우네요 난 강력한 악마다 사대복도 건방 떤다 뒤지게 맞으려고 네가 마루타로 갔다와 할 말 있니? 진실을 더 이상 당신에게 숨기지 않아서 숨겨져 있던 숨겨져 있던 아기와 증으로 구역지에 나왔다 한 가지 생각이 그 모든 중 가장 우세했다 대목으로건 자유다 죽음이 나의 홀이오 고통이 나의 왕관일지니 악마의 공작은 감미로운 파괴를 풀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기는 애야? 이게 왕자님이야? 이거 원숭이 두 마리 합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원숭이 있지 않나요? 바닥에 아이템이 쟤네 아이템이구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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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층으로 가자 친구들 아 아냐 살았어 한숨 때려 저기 라미야? 쟤네부터 해축 오자 개코 원숭이에요? 에너지 흡수당했네요 또 흡수당했어? 그만 흡수당해 아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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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 없어졌잖니 아 하나씩 죽이고 왕따로 만들어서 왕자 죽이자 아냐 이거 아냐 송장벌레야 돼 이거는 어차피 몸빵으로 죽이고 왕자 나왔어? 쟤네가 악마의 왕자면 우리는 공기의 왕자다 공기 좀 굴렸지 공기의 왕자 가자 가자 이렇게 6인 팟을 보낸다 빨리 좀 내려가 멍청이들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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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하자 야 말로하자 길 들어가긴 하니? 나 첸한테 45점 배기피해 입었어? 왜? 첸 떨어져야겠다 야 흔들지마 겸이야 야 올라가서 기다릴래? 얘 못 움직인다 야 도와줘야겠다 야 딜 들어가긴 하는거냐? 딜 안 들어가는데? 야 야 에너지 없으면 다 당했네 천사 소환하고 야 소환소로는 답도 없을 것 같은데? 악마왕자 대터션데? 야 야 망했는데? ank 야 f защ내 cumulative 세 Centers arr 그에 sounded 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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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사라지는 놈들이지만 내 손에 죽어야 돼 그래 내가 맘이 편해 그렇지 저게 끝나야지 맞나보다 데미지가 쟤 잡아야 되는데 은신 통하냐? 나 갔다와 밝혀놔 여기 뭐가 와 안 통했지롱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쟤한테 딜이 뭐가 들어가는 걸까 저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있긴 할까 좋아 좋아 뭐가 되는지 모르고 레벨업 같은 거 한 것 같고 내려가 너희도 내려가는 거야 악마의 왕자라고 막 이제 왕자 왕자님이라고 부하들 막 소환하는 것 봐 겸이야 그래도 오기 싫었을 텐데 이상한 감옥 같은데 말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야야 너무 막 소환하는 거 아니냐 야 야 지금 군대야 군단이야 이게 뭐임 이게 뭐임? 종이 조용히 흔들렸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것 같다 벽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 주의할 필멸자예요 그럼 이 말을 명심해라 임무 실패했으면 알려라 그의 분노는 정우의 태양과도 같을 것이다 음 그러하다 내 분노도 태양과도 같지 야 한번에 소환하는 양 좀 봐 미쳤어 자 사라박스탄이 준비되어 좀 닿냐 이거? 안 닿니? 안 닿으면 안 닿는다고 그냥 나오면 좋겠는데 내려가지 말고 높은 데서 그냥 못 쏘나본데 이거 미기야죠 게임 음악 그리워 이리와 슬쥬 ursed 압수 이리와 드라마 상대 양 잘되면 이리와 저 주의 그리워 지이 지이 보러 불러 미케 죽었네, 언제 죽었대? 어우, 진짜 아웃됐어? 아, 안 됐잖아 소원 한 번 더 해 야 야, 저거 좀 심한데 딜 넣을 수 있는 거 맞아? 딜 들어가지가 않아, 지금 딜이 안 박혀 아, 쟤를 아까 때렸을 때 안 박혔잖아 어찌, 어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임? 너 왜 여기 있음? very well I'm waiting hmm 5번 그만 나와 인마 late자AS, 약속시간, 도 science, 도 grades지!? 오 растfand. 타크마ун, 도 efficient medida? 여튼 좋은 점은 빈틈틈에 도입자. 푸흠 grosse librer게 네가 치 dangerless. 도대체! 다 같이 가자, 야. 가라고, 이리로. 이리로 내려와. 수원하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지면을 써, 너도. 내 생각엔 지면이 약간... 키카드야. 나의 음흉한 시선을 느껴봐라. 뭐? 그런 거 느끼고 싶지 않아요. 오! 딜 들어갔어. 지똥만큼. 야, 빠져나와. 빠져나와. 제발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쓴 거지, 지금. 나의 마법 딜이 들어가는구나. 음. 이거 분산을 생각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내자. 와봐. 누가 그리로 가있으래? 가서 가서 싸우고. 응. 네가 지면 폭발을 쓰고. 지면이 들어간 거 아닐까? 아, 이번 소환해. 몸빵은 소환수한테 맡기고. 아, 그만 흔들어. 화면 좀. 어, 진짜 극혐이야. 이 파티 조합으로 답이 안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뚫고 나왔습니다. 켄사이 하나로 뚫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더 답도 안 보이는 것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켄사이 하나로 뚫고 나왔어요. 켄사이 소홀플로우 뚫고 나온 마당에. 또 도와주겠지. 뭐, 소환수한테向기 준비해서. 왜 그러냐? 뭐... 이게... 이거 안 보여요? 먼저. 일단 소환해. 이야기해 볼 수 있어. 야 드래곤 브레스가 안 통하네 미친 게임이네 야 안 통하면 왜 만든 거냐 그냥 안 들어갔는데 딜이 소환수만이라도 가볼래 너 왜 내려왔어 올라가 어우야 어우야 맙소사 돌아갈까 우리 집으로? 으흐흠 살해 복대보다 나은 거 같애 시즌 1 발로스 1 때 살해 복 잡을 때 진짜 다섯 여섯 명인가가 이거 절대 못 깬다 그랬거든요 깼거든요 이거 분명히 깹니다 어 찌를 찍을 뭐 아무거나 찍고 상관없는데 이거 찍자 그냥 찢어져서 가볼래? 너랑 너랑 내려가고 이리와 나무새서 이리와 나무새서 이리로 먼저 버프를 걸어 좋아 좋아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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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명 다섯 여섯 명 헌 너랑 너랑 다섯 명 너랑 너랑 그러면 저 그대가 이제 다섯 명 너랑 개똥 게임이네? 스카이딩 85 제한인데 수준 연세번개나 한번 갈겨볼까 그럼? 하자가 100인데 하자가 전부 다 100일 리는 없잖아 아 계속 소환하니까 뭐 어떻게 좀 거시게 하네 넌 일단 때려봐 일단은 부하부터 제거를 하고 아비달 짐? 좀 이따 쓸게요 어휴 야 이거 위험하다 죽겠는데 버리자 야 너무 쉽게 간다 야 너도 좋은거 좀 써봐 악마의 왕자한테 공포를 심어주겠어 공포는 내가 맛보겠다 야 공포는 내가 맛보겠다 야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데 한도가 있겠지 개수에 그 한도도 안 정해놨겠어? 어 저렇게 나오네 때리다가 자 일단 아지발 아비달 짐 써 그리고 블랙가드처럼 방병 못 세우나? 똥깨밀은 안되나? 일단 써봐 뭐라도 해야지 눕히는 건 될 거 아니야? 죽이는 거 안돼둬 뭐하니 얘 어디가니 너 저승으로 가는 거니? 뭐하냐 얘? 왜 가는 거야 일로? 얘 갈 이유가 없잖아 어 뭐야? 버그야? 아니 나 그냥 제자리에서 쓰게 했는데 왜 절로 걸어가? 심지어 여기 떠 있잖아 사용중인 저쪽 아래인거지 자 너가 소원을 하고 소원을 하고 소원을 하고 일단 소원을 하고 가면서 와서 아비달 짐을 쓰고 브레스로 날아가는 것도 안 통한다 이거 아니야 연세번개 안 통하면 전격도 면역이고 다 면역이라는 거야? 주문계통으로 능력이 들어가서 면역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뒤로 빠져봐 뭐하냐 얘? 아비달 짐 안 쓰는데 뭐하는 거예요? 안 쓸 거야? 아니 얘 이상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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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썼잖아 그냥 제자리에서 저거 절로 걸어갔어 나 제자리에서 쓰라 그랬는데 왜 절로 걸어갔어?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오냐 어디 보자 야 소원이나 해라 벌레도 소원해 자 가자 가자 돌아가자 얘까지 죽여 1번 고장 났네 거기다 들어가고 있네 죽어도 뭐 얘만 살리면 되잖아 3분만 와 근데 안 통했네 야 빨리 나갈 준비 야 나가 빨리 나갈 준비 하아 죽는 것 봐라 대기를 안 하고 소환의 제한이 있을 거 같으니까 뭐 제한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완치를 일단 자신한테 걸어 무한대로 뭐 배럭처럼 나가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배럭처럼 나가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치만 현옥 현옥 걸린 거였어? 밖에 있는 거 맞긴 하냐? 맞긴 하네 저건 뭐 예를 들어 제거하면 되니까 저건 뭐 예를 들어 제거하면 되니까 야 만타야 야 만타야 야 뭐야 둘 다야? 둘 다 오시아 법사? 야 진짜 많네 현장 안 나오는데 네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로 빼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빼면 안 되지. 얘로 빼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지 없더라고요. 말을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아, 그 인간으로 하는 거. 인간이 아니라 엘픕니다. 엘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인간으로 하는 거. 듀얼 얘기하는 줄 알았지. 엘프야, 엘프 종족. 이렇게 생겨서 몰랐구나. 엘프입니다. 엘프가, 엘프. 동면은 어쨌든 되는거. 아, 그러면аем은 언제가를 줄지 않겠어? 아직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집은 회사님을 구분할 수 있죠. 걸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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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 우리가 주인공을 아셔야 합니다. 이 συ인물이 주로 받지 않을까? 뺏어올 수 없어도 되기 해야지 안 뺏어지네? 버틸 만큼만 소환하자 소환수 물량으로 버텨서 다 빠지면 그때 싸우지 뭐 어 야 적이 죽는다고?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저게 광역기로 제거가 돼야지 인간적으로 광역기가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면역이라고 안 들어가면은 기술이 있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식의 밸런스 맞추는 게 혐의야 하늘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기술들이 디버프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면역이잖아요 기술이 면역이라서 안 들어가는데 기술이 있는 게 의미가 없지 방감하는 거 봐봐 주문시장 방해 다 면역돼서 주사위 굴렘도 안 들어가는데 데미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면은 이거를 만드는 의미가 없지 기술을 난이도 올리려고 할 거면은 기술을 어떻게 저 녀석이 디버프로 제거를 하거나 약간 있어도 약간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전부 다 면역시켜버리면은 기술을 쓰는 재미가 없는데 밸런스를 너무 재미없게 맞췄어 게임을 나왔고 저거 어떻게 원거리 제거하지 말고 그냥 보내자 돌리자 한 바퀴 얘 일로 돌리고 뭐 뿜는데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계단에서 못 움직이게 막아서 틀어막아서 이동을 막고 와이프가 있어 아이고 여기다 소환해서 못 움직이게 해버려 막아버려 그냥 너는 던져서 제거해 하나라도 던져지긴 하냐 이 거리에서 야 큰일 났다 저기 있으면은 얘한테 정신은 안 걸 거 아니야 올라가 하나만 잡아 하나 더 잡아 더럽게 맞네 일로 돌아올 거야 아니면 일로 나오는 거야 사례복을 갖다 대서 못 올라오게 하고 고사라도 박을까 반대쪽으로 돌아왔네 당장 뭐 저거 잡을 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네 아 이거 지금 쓰는 거 좀 손해인 것 같은데 도망갈 건데 쓰긴 하자 일단 당장 도망가 아 길 예쁘게 터진다 하죠 여기를 못 막으면 한쪽으로 막아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와이번을 그럼 써서 막아 와이번이 크니까 와이번이 크고 조금 버텨주니까 와이번으로 막고 천사까지 세우고 근접 넣기에는 힘들죠 천사를 여기다 세워야 되잖아 와이번 저다 세우고 천사였다 내놓고 정령도 소환해 여기다 길을 좁혀서 끊어먹는 걸로 한 내 생각에 20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24마리씩 해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너 뭐니 순위수구나 가라 일로와 쟤는 먹이로 던져주고 길 막혀있냐 와이번 막아놨냐 막아놨지 저 와이번을 보이는 거리까지 가야지 전사 둘로 여기를 막고 법사를 순차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소환으로 지원을 하는 셈을 치고 얘도 지원을 해서 원거리로 막는 걸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 아냐 그치 아예 앞에 가서 막자 법사 지원을 일단 걷어놔 온다 온다 저기를 막아야 되는데 저기를 와이번을 두 마리 내서 막아 어차피 소환수는 차 있으니까 와이번을 하나 더 심어서 니나가 문제네 악마 왕자의 어그로를 이쪽에서 묶어둔 다음에 소환수를 제거를 하고 소환수가 안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거리를 벌린 다음 세이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잡기면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 대기를 안 하고 시간 대기 안 하면 아기소수 안 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그로가 안 끌렸죠 지금 넘어갔냐 지금 아이씨 걸렸네 걸려도 왕자 안 오면 안 죽을 거 아니야 어차피 가서 싸워봐 한번 덮고 야 위험한데 아 쟤 죽는 거는 그렇다 쟤는 살리면 되니까 나중에 어그로 푼 다음에 쟤는 완치해야지 완치할 때까지 버틸 수 있냐 여기 막아 놨는데 일로 안 몰리고 저기서 다 들어와 버리면은 어떡하니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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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기 좀 애매하죠 애초에 딜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완치 한번 더 써야지 그러면은 연달아 쓰고 대기만 안 하면 아이템 남아 있으니까 전기 먹히냐 아 되냐 안되네 아이씨 난 돌아와봐 저렇게 어그로 꾸릴 거면 여기서 아예 다 몰아넣는 것도 괜찮겠는데 입구를 여기서 막자 그냥 진영을 아예 짜고 여기를 가져올 애를 당연히 예로로 가야겠지 저희는 Y번을 막는 거는 일단 막아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리 와 야 몇 마리 나온 거야 한 번에 어 왕자 나왔네 길 막아 몸으로 막아야 된다 볼 수 있는 녀석을 보내고 좀 몰린 다음에 달 짐까지 쓰자 천사가 안 나왔는데 천사는 안 했구나 내가 안 나왔는데가 아니라 안 싸우냐 아 걸렸네 이미 애가 위험한데 이러면 저 혼란? 저것도 제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것도 제한수를 빼고 전에 켄사에 솔프라 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뭐 아직 안 갔지 천사가 내려와야지 막혀서 지금 가는 거지 컴퓨터처럼 컴퓨터지? 컴퓨터처럼이 아니라 앞에 나갔다가 걸리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대기하고 너가 와서 지원 좀 해줘 그냥 원거리 그냥 할래?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미친 게임 이거 뭐 걸어준다 지금 도밖이면 안 돼 뭐가 걸린 거냐? 뭐가 걸린 거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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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방금 됐고 아직 전투 판정이야? 아 세이브 됐죠 이러면 이제 남아있죠? 쟤를 일단은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이걸 걸어 이걸 걸어 혹시 우리가 아껴 두고 너가 갔다 와 이러면 니가 가야지 뭐 천사 횟수가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기술만 빼면 천사 횟수 없이도 잡겠지 어 걸렸다 아 아 이제 소환 걸어놨어야 되는데 아니랬네 여기다 와이븐 소환하고 원거리 지원으로 불을 해도 불이 면역이면은 불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이거 해 들여와서 싸우게도 될 것 같은데 슬슬 검으로 바꾸고 아직 메이슨 아니겠지? 좋아 풀렸고 왔다 두 번까지 뺐고 일단 공포 쟤가 쓰는 게 무슨 공포인지 모르겠는데 8레벨 상징 공포면 한 6번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아무리 쐬도 두 번 나갔으니까 빼면 되겠네 불안하네 뚫렸냐? 와이븐 가야지 2번 2번 하위로 가 그렇지 됐지 천사 보내서 천사 보내서 맞고 천사는 성장별로 보내서 맞고 3번 위로 아 체력이 너무 안 차 저거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16마리 정도 잡은 건가요? 이러면은 이제 한 번만 더 끌고 와서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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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제어권 갖고 있고 면역했고 1번 제어권 갖고 있고 쏠 자리 없으니까 바꿔서 제어권하고 제어권 괜찮고 너 뭐야? 이게 뭐야? 아 쏘고 있구나 선 소환해야지 해골로 하자 지금 어그로만 분산하면 되니까 가지마 뒤로와 뒤로와 점사로 잡고 아 4번 왜 뒤로 왔어 아 풀렸잖아 그렇지 돌아오고 너가 이제 소환 시간에 다내 가니까 너로 완치를 시키고 가서 끌고 와 풀리기 전에 세이브 하고 세이브 됐죠 소환 안 되지 되냐? 소환 무한이냐 너? 아니지? 아 웃기지마 무한 안 돼? 돌아와 뒤로 와 돌아와 넌 대기하고 뒤로 쭉 빼 쭉 빼 들여보내 들여보내 그렇지 그렇지 잡아 겸치 얼마나 나오는 거냐 얘네 12,000? 엄청 주는 겸치 이제 없지? 더이상은 안 돼 아 그만 나와 몇 마리 나오는 거야 야 무슨 소환을 천사가 지금 죽었는데 아 천사가 퇴근했는데 내가 천사 소환을 한번 캔슬을 했나보다 천사가 없는 거 보니까 상태상 지금 뭐 걸린 거냐 너 대체 혼돈 걸린 거야? 혼돈 내가 안 쓰는 스펠이 너무 많아서 이거 조정만 해줘도 다 될 거 같긴 한데 홍포자가 아니라 혼돈 제거잖아 이걸로 되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어차피 뭐 레벨 드레이는 당한 거 없잖아 당할 일도 없고 소환해야겠다 이거 소환으로 막아야겠다 이번 파트 소환으로 막고 와이 번 해서 진짜 필요가 없네 딜이 안 들어가면은 애초에 쟤도 약해서 못 쓰고 아이고 대의정리라서 하네 됐다 풀렸다 상급회복으로 풀리네 그럼 다음 파트까지 막고 싶겠는데 단박으로 통함된 병의 정환 집사는 많은 병가 필요가 필요가 지내셨피 피해자 저는 오리issements 길을 위치해 침대 세우고 가서 가져와 물어와 상대 속은 왜 이펙트 왜 떠있어 두 컬팀에 앉아 침대 침대 세 번 세운 여름이 있더라도 좀 올려 두자 이거 실화냐? 아, 풀렸다. 이 정도로는 버려야겠는데? 이 정도로는 버려야겠는데? 아, 이 정도로는 버려야겠는데? 이런 건 너무 많다. 야, 너 진짜 약하다. 고르곤. 내 무기는 소용이 없어? 아씨 번개 쓰면 위험한데 번개 안 들어가냐? 번개 안 들어가네? 나가지 그냥 아싸 리그럼 아씨 어쩔 수 없다 줄일 만큼 줄였으니까 정신 이상 풀렸고 둘 다 걸 가야지 뭐 가자 가서 저쪽 저쪽을 막지 말자 이번에는 근데 무한인건 솔직히 에반데 야 무한은 에바잖아 남아있는거 보니까 당장 판정은 모르겠고 진짜 무한인가 본데? 사례복이 가져오는게 낫다 너가 너만 들어가 현옥을 면역을 해줘야 돼 현옥을 현옥이를 다 현옥 걸린거 봐라? 야 잘 싸운다 야 카르소미오가 뭐예요? 카르소미오가 뭐예요? 저도테미오가 one 우리는 나는 한 놈이 하니 아 이제 화제βα설과 일이아 estable 날씨는 않나 개인 Soci ça 서로 때리고 난리 났이 Hy 행이 재료 우리가 이렇게 flanzen 제가 habit 이것 거구나 됐다 글렀다 경험치 많이 먹었으니까 뭐 경험치 먹은 걸 잘 생각하자 야 그거 다른 애들 만냅치킨 들여다가? 아그로부터 보고 걸면 악마한테 데미지 안 들어간다 그랬나? 잠깐만 본의 아니게 굉장히 수련하고 있는데 6개 있네 해보자 한번 쟤가 왕마 왕자인데 악으로부터 보고 건다고 그냥 쳐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해본다고 나쁠 거 없으니까 너 악한 애들 아니니? 자 자 저 녀석을 죽일 만큼의 그런 거 없나? 괜찮네 천리안 잡촉을 해야 돼 죽음방지 있고 자유행동 속박하는거 지금 안쓰이잖아 이거라도 가지마라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애초에 이런걸 쓰질 않으니까 쓰지 않는거 필요도 없고 투명해져 뭐야 좋은거네 소생 집단치료 치명상 치료 27점이 뭐냐 27점이 칼날 방벽 디버프가 차라리 있으면 디버프라도 걸어볼텐데 다 필요없잖아 이런거 친구 뭐야 장금해제 야 장금해제 마법도 있었어? 안쓰니까 이거 빼 주문회피 허염마사 안쓰지 번개하나 써 감속되나? 어 감속좀 써볼까 그럼 될진 모르겠는데 없는 것보다 나을거 아냐 집에 괜찮고 와이번 더럽게 많이 불러 이프리트 혼돈구체 이프리트 지금 쓸모가 없잖아 이미지 투영 달지면 끔찍해 고사 이만함 하나만 갈까 그럼 용숨 대심 아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악마한테 내가 소환한거에 보호되는거 밖에? 너무 그러면은 좀 거시기하다 쓰기 불편하다 투명화가 여기도 붙어있네? 솔직히 하위티어에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해줄만한 그런게 있을거 같진않고 음 적어도 8 이상부터겠지 저런거 들어가려면은 지금 티어가 있으니까 됐고 플래네타는 무한 소환이 안됩니다 한마리까지밖에 소환이 안돼요 이미지 투영은 어딨는거야 이미지 투영이 그 기술이 아닐거에요 이미지 투영이 그 기술이 아닐거에요 아 너가 갖고있지? 아 너가 갖고있지? ㅋㅋ 이미지 투영도 많은걸 할 수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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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ㅋㅋ 아 너가 가서 저렇게 싸우는거구나 ㅋㅋ ㅋㅋ 가라 돌피부 쓰고 아 이런 식이구나 일단 이미지 층은 빼고 내가 쓰기엔 손이 너무 많이 간다 지금 단계 쓰기에는 속박을 걸어버리니까 얘너로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투명화가 자동 감지니까 투명화가 자동 감지니까 저건데 효과 해제됐죠 돌아왔고 사란 있고 같이 갈까 저 시선의 고통받아라 저기 몇 번 나가는지 그걸 모르겠네 일단 얘는 죽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올라온 애들은 저쪽을 천사로 맞고 공고 저쪽으로 천사로 맞고 도와주 천사로 맞고 이제 천사로 맞고 그렇지 좋아 지면 저기 있네 그니까 저 눈으로 쳐다보는 건 한 번이고 지면도 따로 한 번이네 이건 알겠는데 지면까지 썼죠 지금? 살았냐? 살아야 된다 살아야지 완전 삭제 아 아 사실 굳이 깰 필요 없긴 한데 좀 짜증나네 왜냐면 방종할 때를 훨씬 넘었는데 계속 얘를 보고 있으니까 방구 관통 그런 기술이 없네 아예 그냥 나한테 사와야 되나? 천리안으로 보자 침묵 안 통할 거야 당연하게 침묵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침묵 면역은 너무 심했어 아니 만들지 말던가 그냥 아싸리 없으면 이해 나겠는데 천리안 누구꺼야? 얘껀가? 이게 천리안이냐? 아 저거네 4번 주문이네 근데 왜 없어? 아 얘꺼지? 아 여깄네 아냐아냐아냐아냐 대빈 noticing 산잠 Does anyone permane? 보기있는 거냐? 아 그냥 검은색 맵을 보이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이런건가 보다 아씨 됐어 노잼이네 진짜 그럼 뭐 얘는 이제 드래곤브레스도 안 통하고 부하들도 계속 소환하고 뭐 그런 계열이고 조합을 따로 짜야 된다 잡으려면 짜는 건 솔직히 쉽지 않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솔라인데로 가가지고 그냥 다른 데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갖다 박으면 되는데 아 재미없다 그러면 노잼이다 이거 얘 뭐하러 키워? 처음부터 그런 조합 자석하지 고맙습니다 사라 박스 스탠드 리디 아, 꼈어 야, 투명화도 다 보이고 아, 투명화 보이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 투명화를 보이는 걸 써가지고 보이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써도 상관없잖아 춤 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근데 그냥 보이니까 짜증나네 넌 뒤졌다 죽었냐? 죽었냐? 깼습니다 아, 아! 세이브 수준 깼습니다 이거 이 게임 깼고요 그냥 깼습니다 답은 암살이었어 솔직히 다음 것도 그냥 암살하면 돼 회복만 하고 오면 돼 이건 아니야 너무 깽겼어 겟 쓰레기 게임이라니까 게임 맞춰놓은 수준 좀 봐 버프 걸고 다 때려 죽면 돼 페티 아, 안 맞았다 5냉 가자 막혔죠? 어, 몸 막혔죠? 그래도 깨면 돼 그냥, 가서 갖다 박으면 돼 하고 뭐 할 것도 없어 얼어 주고? 넘어갔죠? 가서 때리면 되죠, 이제 상치 주고 완치 주고 힐이 있지 않는 한 힐이 있으면 작업이 그냥 더 귀찮아지는 거 뿐이지 이리로 오지 몸 대서 이리로 못 오게 하고 막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전사 보내서 녀석을 죽이면 된다 아, 따로 보냈네 실수로 아, 따로 보냈네 실수로 아이씨 돌피부가 오래가네 아이씨 아, 이제 죽었다 야, 물량 먹고서 싸울까 그냥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아, 이렇게 안 달았잖아 아까는 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 렉인데, 이 렉으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 렉으로 죽으면 어떡해? 파도파도 똥게임이네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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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왜, 왜 걸린 거야? 아까까지 안 걸렸잖아 됐어, 이걸로, 이걸로 들어, 이걸로 불러 죽인 생각하고 가자 아, 왜 꼈어? 아, 씨. 와, 미쳤네. 아, 미쳤네. 아, 미쳤네. 아, 미쳤네. 나와봐. 다 내려와봐. 어그로 주고 그냥 죽이자. 미쳤네. 아, 알겠어. 흠... 네, 나는 다시 돌아가자.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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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준비되어. 당신의 권력에 들어가자. 아, 가자야. 어, 그렇지. 어그로 분산해. 어그로만 분산하면 돼. 어그로 분산을 못했네, 주면. 아, 왜 저따위로 가냐? 아, 뭐 저렇게 가. 나 알아봐. 어, 이해가 안 되네, 저거. 양쪽으로 돌릴까? 아, 전사를 뒤로 빼자. 그럼 되겠네. 전사를 뒤로 빼서 전사를 암살해 버리면 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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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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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